자, 2022년 7월 8일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본의 전 총리가 사망합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요단강을 건넌 거랑 관련해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법 제9조 평화 언법이죠 자, 2022년 7월 8일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본의 전 총리가 사망합니다 요즘 들어서 간다이오한테 이 양반 사망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저한테 영상 만들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양반이 사망한 건 뭐 안타까운 일인데 죽으면 죽은 거지 뭐 현직 총리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양반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 이 양반이 특정 종교랑 뭐 연관이 있느니 많으니 이런 것도 지금 수사가 다 끝나보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양반이 특정 종교랑 연관이 있는 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좀 웃긴 거 아닙니까? 뭐 이 양반이 뭐 연관이 있다고 해서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양반을 싸갈겼는데 그 싸갈긴 사람이 관련이 있냐 없냐는 모를까 뭐 죽은 사람이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게 뭔 상관이야 솔직히 자, 근데요 이 양반이 갑자기 요단강을 건넌 거랑 관련해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법 제9조 평화 언법이죠 저 양반이 죽고 나서 일본의 평화 언법을 개정하는 게 좀 더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저 헌법 제9조 평화 언법이라고 불리는 저 헌법이 일본에서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어거지로라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개정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평화 언법이 뭐예요 저게? 일본이 1945년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폭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에 미군정이 시작됩니다 무려 1945년부터 1952년까지 7년이나 미국의 군대가 일본의 정치에 관여하고 쥐락벼락하는 미국의 군정 우리나라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 미군정이 있었다가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미군정이 끝나죠 일본은 근데 52년까지 무려 7년 동안 미군정이었다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던 미국의 군대 특히 맥아더가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그 일본 쪽에서 미군에 의해서 지락벼락당할 때였다 치안이고 뭐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싹 다 맥아더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46년까지 2년 동안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 미군정 때는 일본에 원래 뭐가 있었어 일본의 군부나 정치꾼이나 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정치하던 사람들이잖아 맥아더가 이런 애들이 있으라마나 다 나갈 일 시키고 혼자서 일본의 집정관이 됩니다 2년 동안 1945년 46년 2년 동안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한테 바통터치가 돼요 맥아더가 사실상 다 해먹기 시작했던 거죠 저때는 이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천황이죠 히로이토 맥아더가 이때 천황이 무슨 신이냐 인간이지 이런 말한 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한테 천황이란 존재는 신의 아들 신의 간택을 받은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미군정인데도 천황이 계속 신격화되어 있으면 그 신격화된 천황을 등에 업고서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신의 국민들이니까 우리는 신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이런 게 있었던 말이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일본의 군대가 1,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양민 악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일본의 이제 국민들인데 우리의 앞길을 막고 신의 길을 막고 신의 뜻을 막는 저 중국 애들 동남아 애들 조선인들 얘네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관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게다가 일본이 지금 2022년까지도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이건 자세하게 일본 문화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본이 2022년까지도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일본의 군대가 2차 세계대전 때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하게 만들었던 게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일본은 폐망했습니다 자 이제 메가도가 사인하고 있네요 일본의 천황이 항복 사인한 거에다가 메가도도 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도가 너네 항복하고 짜져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헌법을 개정해야죠 일본의 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전범국이었잖아요 그리고 헌법 자체가 그 전범 행동들에 대해서 합리화해줄 수 있는 법들도 많았고 미국의 오더 아래, 메가도의 오더 아래 얘네가 짜져 있는 거에 딱 들어맞는 헌법으로 이제 다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메가도가 저 일본의 헌법이 개정되는 거를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일본이 헌법을 개정한 거를 가져오는데 자꾸 메가도 마음이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신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야 메가도는 저 신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신민이 뭐요? 신하 신자에 백성민자요 일본의 국민들은 단순한 국민이 아니다 신께서 내려주신 신격화된 그 천왕의 신하들이란 뜻이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메가도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도 저 신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천왕을 신격화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일본 군대가 그래서 헌법을 갈아엎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민이라는 단어를 안 버려? 메가도가 얘기합니다 첫째, 너네 헌법 개정할 때 천왕이 국가의 정치적 수반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자리로만 있게끔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아예 포기한다고 해 세 번째, 일본의 봉건제도를 폐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일본이 1945년에 폐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남작, 백작 이런 귀족 제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의원도 뽑는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싹 다 없애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이랑 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누군가만 우월하고 이런 지위가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계급제나 봉건제나 천왕을 등에 업고서 자꾸 설치고 당기면서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또 전쟁 일으키고 이런 걸 다 방지하려고 메가도가 이런 오더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메가도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평화원법도 만들어진 겁니다 이 평화원법이 도대체 뭐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보유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전쟁을 오더내리고 교전을 할 수 있는 교전권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공격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쟁이 지금 막상 안 일어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아무도 안 죽었어 근데 저 새끼들이 지금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거 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쏘기 직전에 빨리 저 쏘려는 거를 박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쏘는 거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그거는 선제타격이지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을 없애는 것을 담은 게 바로 저 평화원법이에요 이게 메가도가 일본을 장악했을 때 미군정일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무리 전범국가 더라도 지내나라 위한 최소한의 교전권이나 자주국밤 전쟁 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일본 안에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이상할 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이 헌법을 메가도가 오더내려서 다 일일이 만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일본의 총리가 스스로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저 법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들 셀프로 아무리 자기들이 전범국가여도 우리는 과거의 전범국가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쟁 안 하고 아예 전쟁할 수 있는 권한도 싹 다 포기할게 메가도 형 이렇게 일본의 총리가 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메가도가 실제로 저걸 증언합니다 1951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야 너 이제 다 때릴 치우고 미국으로 그냥 건너와 이제 너 군인 이제 전역해 빨리 그래가지고 다 때릴 치우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잖아요 1951년에 메가도가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 청문회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시대하라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시대하라 총리가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우리 일본이 이번에 헌법을 개정할 때 아예 전쟁을 안 하는 개털국가로 만들 수 있는 헌법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 라고 시대하라 총리가 메가도한테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메가도가 그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이 시대하라 총리가 뭐하던 사람이냐면 이미 1929년 젊을 때죠 그때부터 진작부터 일본 외교관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리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70대 초반이었어 이미 외교관으로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양반이 그리고 총리를 46년에 그만두죠 그리고 51년에 죽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미 젊을 때부터 일본의 외무성에서 공무원 하던 사람이야 그러면 총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외교관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양반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어떤 전략과 어떤 설계를 했길래 메가도한테 직접 가서 우리가 스스로 직접 우리 일본은 이제 앞으로 전쟁이 불가능하고 개털 진짜 국방력 개털이 나라로 갈 거야 라고 도대체 무슨 설계로 그 얘기를 했을까 그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 양반 총리하고 몇 년 뒤에 바로 죽어요 자리도 많지도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를 근데 실제로 이 시대아라 기주호 총리가 총리를 했을 때 그 만든 평화원법을 만든 이후에 일본은 전쟁을 포기했고 국방비도 그렇게 늘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2년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일본의 주일미군을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보다도 미국의 국방비가 일본에 더 많이 들어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 2022년까지 오고는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계산을 다 하고 한 건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계산을 하고 했다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긴 하다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일본의 2020년 국방비가 얼마일까? 우리 돈 약 56조입니다 많이 쓰죠? 한국이 2020년에 50조였어요 50조 어? 일본이 한 6조 정도도 많이 쓰네요? 2021년 기준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5조 3,7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이 1조 8,000억 달러였어요 GDP가 한 3배가 차이가 나요 3배가 근데 한국이 50조 쓰는데 쟤는 56조 쓰는 거야 국방비를 우리나라보다 적게 쓴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결과적으로 이 양반이 총리할 때 만들어진 저 일본의 평화원법 그 이후에 일본은 국방비에 돈을 덜 썼지만 그 어떠한 나라도 일본에 쳐들어갔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의 안보가 불안했던 적도 별로 없습니다 왜? 미국 덕분에 결과적으로 일본이 손해본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양반 이후에 만들어진 그 평화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본은 군대라는 명칭을 못 씁니다 일본은 자위대라는 명칭을 써요 자 이게 지금 일본 육군자위대의 깃발이죠 일본이 지금 저 평화원법 만들고 나서는 군대라고 그 표현을 못해 자위대라고만 명칭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평화원법 만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이죠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들어서고 나니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설치고 다니다가 6.25전쟁이 터집니다 자 한국전쟁이 시작돼요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여기서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여기서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죠 미국이 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견제해야 되고 밟아놔야 되는 애라고 생각했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소련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할 대상이긴 했지만 일단은 소련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뭘 나대고 뭐고 갉고 뭐 그럴 게 없잖아 지금 당장은 일본이 45년까지 설치고 다녔으니 얘네가 더 이상 못 설치고 다니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지 근데 일이 터진 거지 한국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유엔군과 함께 남한을 도와줍니다 근데 미국에게 저 한국전쟁은요 북한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련의 세력이었던 북한을 막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북한은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북한이 만약에 소련 세력이 아니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소련의 하수인인 저 북한의 세력이 커진다는 건 달리 말하면 뭐요 소련의 세력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자 동아시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남북한이 대치 상황이었어 38선 딱 그어가지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먹으면 소련의 세력이 남한까지 왔네요 그 다음 일본까지 먹으면 대만 필리핀까지 먹으면 소련이 점점 태평양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들이 점점 확장정책을 펼친단 말이야 게다가 1940년에서 50년 사이면 2차 세계대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유럽도 1,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빈부격차가 심하고 자본주의의 병폐 때문에 공산주의가 유행했던 거 아니에요? 1,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도 가난했던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공산주의가 유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이 나라들도 지금 미국이 오히려 불리했어요 저때는 가난한 국가들이 많다는 건 공산주의 소련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미국이 수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가만히만 있었으면 전 세계에 수많은 공산주의 정권을 들어섰을지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의 육군 원수이자 50대 국무장관의 국방장관까지 했던 조지 마샬이 기획했던 그 플랜 그 마샬 플랜으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에게 신소련 되지 말고 우리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자면서 엄청난 원조를 해줍니다 아시아 국가들에도 이승만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까지 미국이 원조를 해주죠 우리나라도 그 국가들이 비민주주의 국가든 독재 국가든 어떤 국가든은 상관없어요 친미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조해주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사우디도 친미 국가였거든요 최근에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사우디 독재 국가예요 왕정 국가입니다 근데 내버려 두네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유리하게끔 국제정세를 맞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들을 수호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미국은 6.25전쟁 이후에 소련과 북한을 막아내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련이 대놓고 참전을 안 했었잖아 근데 미국이랑 유엔군은 저 김일성희만 조지면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오쩌둥이 정말 이 쩌둥장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6.25전쟁에서 김일성희를 지원해줍니다 마오쩌둥이 당시 김일성희를 지원해준다는 건요 그 어떠한 국가들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오쩌둥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졌어도 제대로 세워진 게 언제야? 48년 49년 아니야?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싸우던 게 끝난 건 사실상 49년 12월이에요 근데 6.25가 언제 터져? 50년 6월 아닙니까? 그럼 반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지금 중국 대륙에서 전쟁이 끝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시점에 누굴 도와줘 지금 중국이 당연히 누굴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다른 나라들은 상식적으로 근데 상식적인 거를 벗어난 행동을 한 거지 이 양반이 마오쩌둥이 도대체 왜 김일성희를 도와줬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렇게 이제 중국이 참전하면서 6.25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만 조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김일성이 플러스 중국도 개입하고 게다가 소련의 미국이들까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솔직한 얘기로 미국은 다 알고 있었어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지금 엄청나게 뒤에서 전투기부터 뭐든 다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있구나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소련이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은 소련도 대놓고 개입을 할 게 뻔하거든요 소련이 숨겨서 미국이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군수물자들을 지원한다라는 건 소련이 대놓고 참전해서 전쟁이 너무 커지면 소련도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소련이 저 부담스러워하는 걸 그대로 간직하고 쭉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모르는 척 해주자 그래서 모르는 척한 거란 말이야 어찌되었든 전쟁이 이제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을 무조건 남한까지 북한이나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먹게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일본에게 개읍박을 질러가지고 개난리 쳐가지고 만들어놨던 일본의 평화헌법을 미국 스스로 파토내고 싶어집니다 1945, 1946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를 고작 3, 4년 흘른 그 시점에 바로 파토내고 싶어지는 거야 미국이 6.25전쟁 터지고 한 20일 정도 흘렀었던 1950년 7월 18일 자 미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7만 5천명의 국가경찰예비대를 설치하고 해상보안청 인원을 8천명이나 늘리라고 요구해요 왜? 1950년 7월 18일이면요 아직은 중국이 개입했을 때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소련이 개입하거나 중국이 개입하면 피곤해지고 북한을 넘어서서 남한 그리고 일본까지 먹힐 수 있다 이거를 무조건 대비해야 된다 미국은 일본을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미국의 태평양 함대들과 해군력이 태평양 주변에서 설치고 댕기려면 일본이란 섬이 미국에게 아주 중요하고 전략적인 요충지였거든 근데 그저 일본까지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남한이 먹힐지언정 일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물론 남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그래서 이 병력을 만들어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1950년 당시에 일본의 총리가 누구였냐면요 요시다였어요 이 양반이야? 요시다 자 이 양반이 이제 미국의 요청을 들어요 7만 5천명 8천명 늘리라는 얘기를 들어 요시다 총리가 뭐라고 했을까? 우리 일본은 저 병력을 만들어 놓을 수 없다 왜? 우리 일본은 헌법 제9조 평화헌법이 있기 때문에 군대나 예비 병력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미국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저 평화헌법을 누가 만들으라고 해서 만든 건데 미국이 만들으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도 거기에 화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법인데 저 법 때문에 자기들이 예비 병력을 편성을 안 한다고 하니 미국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요시다가 그래도 미국 형아가 얘기한 건데 어떻게 일본이 미국의 요청을 닷샘까겠어요? 그죠? 그래서 박격포 아니면 155밀짜리 곡사포 M24 경전차 이런 것들을 좀 깔아두고 준비를 하기는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진 않았지만 하는 척은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경찰 예비대라는 거를 창설시키긴 합니다 자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갑자기 미군정이 끝나면서 1951년 9월 8일 앞으로 이제 미군정을 끝내겠다면서 일본을 아예 독립국으로서 미군정이 아니라 아예 독립국으로서 주권을 회복하게 하겠다는 조약을 미국과 일본이 사인을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인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도 부르는 미일안보조약이라고도 부르는 그 조약이 저거예요 원래 저거를 미국이 일본이랑 급작스럽게 저거를 사인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6.25전쟁이 터지고서 이제 일본까지 이제 소련의 영향력까지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돼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저게 소련과 김일성이가 아니었으면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식물국가였을 가능성도 있죠 저 미일안보조약이 생기고 일본이 뭐 주권도 생기고 그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헌법을 무시하고 군대를 다 가지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또 미국은 일본이 주권국가로 되기는 돼야 된다 일단은 얘네가 군대를 안 만들잖아요 일본이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들의 해군력을 주둔시키고 그 일본이란 섬을 이용해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치는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일본이 스스로 군대까지 만들면 더 도움이 되는 거야 얘네가 군대를 안 만들면 미국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긴 싫은 거야 미국도 그러려면 일단 얘네가 주권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국가로 일단은 가기는 가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 평화원법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굉장히 이제 이용가치가 뛰어난 거로 만들고 싶은데 이 평화원법이 계속 걸림돌인 거예요 일본이 이 일본 섬도 미국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 더 나아가서 일본이 스스로 국방력까지 이제 올려 대신에 미국한테는 안 개기고 미국말을 잘 들어 그것만큼 드라마틱한 미국에게 너무나 좋은 페레로 로쉐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한 초콜릿이야 그렇게만 되면은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그러거나 말거나 개무시하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1952년 보완대를 창설합니다 총 병력이 무려 11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54년 방금 전에 만들었던 저 보완대를 자위대로 개편합니다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헌법에 있는 대로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를 만든 거야 경비와 치안을 위한 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저 자위대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일본이 직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군사적인 어떤 그 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저 자위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위대가 엄청나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 자위대를 평가할 때는 저 자위대의 존재 그 자체로만 자위대 그 자체로만 평가를 하면은 얘네가 구멍이 좀 있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미국과 일본의 군대가 함께 간다라고만 따지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저게 자 그렇게 이제 말이 자위되지 사실상에 미국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생긴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이 평화원법은 뭐야?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미군도 주둔하고 있어 근데 일본도 사실상에 군대를 지금 만들고 국방비도 계속 드리고 있고 쓰고 있어 이 평화원법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이제? 자 여기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일본은요 1945년 폐망한 이후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있었어 평화원법대로 정말 나대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이제 깝치지 말고 괜히 또 원폭 쳐맞을 수 있잖아 깝치지 말고 살아가자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게 맞기는 맞는데 어 좀 눈치 보면서 여기로 갔다 저리 갔다 조금 좀 사부작 사부작 좀 설계하면서 차츰차츰 좀 변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목소리가 있었어 세 번째가 제일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대 1번 제국이 어떤 나라였는데 씨브레 이런 평화원법 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등신 식물 국가로 만들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세 가지의 여론이 있는데 자 그럼 이 1, 2, 3번 중에 일본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커졌을까요? 일본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원폭 두 방 맞은 지 몇 년 지났다고 또 군국주의로 쳐가려고 하냐고 왜 또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자위대 만드는 걸 싫어했어요 초반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었거든 자 근데 1955년 2월 일본 총선 중의원 선거가 있어요 뭐 일본은 의회가 양원제약 참의원 중의원이 있어요 그중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이때 일본 민주당이 제1당 집권 여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서 총리가 나왔겠죠 하토야마 이치로 이 양반이에요 일본의 93대 총리였던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양반 이 양반의 할아버지가 이 양반이에요 어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도 일본 민주당의 정치인이었고 총리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의 할아버지인 하토야마 이치로도 일본 민주당에서 총리를 했네요 그죠? 내가 알기로 저 하토야마 유키오는 한국에 와서 사죄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야 이 양반이 근데 이 양반 할아버지도 일본 민주당 총리였대네 그러면 비슷한 마인드를 가졌었나 전혀 아닙니다 일본의 1955년 이전에 제1당 여당이 어디였냐면 자유당이었어요 자민당이 없었어요 저때는 근데 자유당이 어떤 정당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지금 개털됐는데 일본 경제가 무슨 군대를 만들고 평화원법 개정을 하고 또 연병을 하느냐 웬만하면 우리 군대들 입치지 말고 경제 재건을 하는 데 집중하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 이 자유당은 평화를 사랑하고 일본의 좌파 뭐 진보주의자들인가 이런 소리 할까봐 또 말씀드리면 일본의 자유당은요 그냥 미국 형아가 알아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고 우린 평화법이 있고 이러니까 미일 안보조약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저 멀리에서 군대가 있어서 뭐 싸우든 말든 다른 나라가 싸우든 말든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면서 경제나 살리자 이런 마인드가 자유당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들이 자유당이란 이름을 쓰고서 50년 동안 예를 들어 정당이 갔다고 치자고 정책이 그럼 1950년대랑 2000년이랑 똑같겠어요? 똑같은 정당이더라도 마인드는 언제든지 바뀌고 정책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냥 자유당이 저 당시 저런 정책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당이 뭐라고 했어요? 평화법도 있고 미국 형아들이 알아서 우리 일본을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제나 살리자 그게 자유당이었다 근데 그게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마인드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누가? 하토야마 유키오의 할아버지였던 하토야마 이치로가 그래서 탈당을 합니다 자유당에서 탈당을 해서 만든 게 일본 민주당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본 민주당 우리나라에 사죄해야 된다고 난리난리 쳤던 이 하토야마 유키오의 할아버지였던 하토야마 이치로가 만들었던 저 일본 민주당은 자위대가 아니라 자위 군대를 창설하고 저놈의 평화법도 다 갈아엎어버리고 우리 대일본이 자주적인 국가로서 독립국가로서 주권국가로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갑툭튀 된 하토야마 이치로의 일본 민주당이 제일 여당이 되고 하토야마 이치로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헌을 시도하는데 개헌이 안 돼요 개헌을 하려면 의석이 굉장히 많아야 돼 과반만 있다고 해서 개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자 어쨌든 개헌이 안 돼요 자 그럼 뭐야 지금 여당이 일본 민주당이면 야당이 누구예요 일본 자유당이 야당이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여당과 야당으로 갈러져 있더니 갑자기 합칩니다 일본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쳐져요 그리고 일본 자유민주당이 됩니다 현재 아베 총리도 소속이 되어 있었던 자민당 그 자민당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일본에 있는 민주당은 뭐냐 그건 그냥 다른 거야 이름만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자민당이라는 당이 탄생돼요 탄생되자마자 몇 년 뒤에 직후죠 그때 이제 이 자민당의 총리가 또 새롭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바로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죠 저 기시노부스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든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안보 동맹을 더 굳건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국방비 늘리고 군대 다시 재건하고 평화음법 파토내고 이런 거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력했던 사람이 기시노부스케예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국가로서 다시 한번 패권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난리치던 사람이 기시노부스케예요 원래 이 양반이 1,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만주로 쳐들어가고 태평양 전쟁 때 돈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만들어내려고 별난리 치던 사람이요 저 기시노부스케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범재판까지 갔다가 어떻게 어떻게 쇼부를 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기어나옵니다 전범재판에서 이제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된 겁니다 장제스 만나고 있네요 그죠? 이 양반이 이제 총리가 되자마자 일본의 군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를 쳐요 아까 뭐라고 했어? 일본의 수많은 국민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원폭을 두 방이나 받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났는데 미국이 자꾸 일본에게 군대 만들으라고 난리쳐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은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핵폭탄 터진 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에 엄청나게 빠져있을 때예요 근데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일본이 군대를 만들고 자위대를 만들고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일본의 수많은 국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1959년 60년에 있었던 일본 안보 투쟁입니다 저 개난리가 나요 평화원법 개정하면 안 된다 군대를 다시 만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 난리가 나서 기시노부스케가 1960년 7월에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해요 근데 또 자민당이 제1당이 됩니다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죠? 어찌됐든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대요 그러나 총리는 새로 뽑겠죠? 그 사람이 이케다였습니다 이케다 하야토 자 이케다가 총리 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을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씨브레 평화원법 절대로 안 바꿀 겁니다 저 인간 이케다 평화원법 갈아입거나 국방비 늘리거나 그딴 거 안 하겠습니다 대신 경제를 아주 강력하게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보판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경제를 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케다가 총리된 이후에 일본이 OECD에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소 정책을 해줘요 적극적인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드는 국가재정 정책을 펼칩니다 이케다는 총리를 짧게 하고 그냥 물러가거든요 이케다가 총리한 직후부터도 일본이 7년 만에 국민 총생산 GMP가 13억엔이었던 게 26억엔이 됩니다 그리고 6.25전쟁 때 이제 전쟁특수 때문에 돈을 좀 벌어둔 게 있었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또 잘했어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개최시키고 신칸센 같은 철도 같은 걸 더 늘려요 그리고 제조업 기업들을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드 골이 저 이케다 일본 총리를 보고 야 저 양반 트랜지스터 세일즈맨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도 일본 제품들을 유럽이랑 북미에 잘 팔아먹게 만드니까 이 양반도 좀 돌직구로 얘기하는 양반으로 또 유명하거든요 샤를드 골이 자 어찌됐든 저 이케다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정말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너무나 개쌉 상승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 양반이 1964년까지 총리였는데 65년 이후부터 저 양반이 만들어놓은 기틀 덕분에 정말로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해요 일본이 이게 1945년 폭격 직후의 도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1973년의 도쿄의 모습입니다 20년 만에 다 갈아엎은 거야 이케다 덕분에 집집마다 컬러TV가 있었어요 70년대 초반부터 에어컨 자동차도 집집마다 있었고 1960년에 일본의 자가용 승용차가 44만대였대요 근데 1970년 10년 만에 678만대가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성장합니다 진짜로 10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국민들이 자유민주당 자민당의 감동을 받습니다 어 그럴 리가 있느냐 아까 기시노부스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그때까지만 해도 안보파리하고 평화헌법 갈아엎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막 그 시위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자민당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아니냐 일본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자민당이라는 정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자민당을 뽑아줘야 된다 가끔은 총리가 이상한 사람이 뽑히지만 자민당이 아니면은 이 일본이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자민당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에서 독점적인 자민당 체제가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민당이 계속 일당하는 거예요 자민당이 도대체 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지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된 일본 결국에 1980년대에 전세계 2위 미국 다음에 2위의 경제대국이 되죠 물론 나중 가서 버블이 터지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엄청나게 그 경제대국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하필 일본이 1980년대에 전세계 2위가 되어가고 1위를 덤벌고 막 그랬었어요 일본이 1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때였어 왜? 일본은 버블이고 뭐고 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미국의 경제는 침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얘기도 1980년대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정부 때 일본을 만납니다 레이건 정부가 어떤 정부예요?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게 레이건 정부의 슬로건이잖아 이때 전세계 1위를 앞두고 있던 일본이 여러 방면에서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견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일본 니네 지금 게이득 보고 있는 거 안다 마음에 안 들어 이제 플라저 협의할까? 엔고를 하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낮은 거를 토대로 일본이 너무 질 높은 제조업을 싼 마이로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지금 미국과 유럽에 팔 수 있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엔고를 해 예를 들어 원래는 일본에서 천엔 쓰는 게 물가가 갑작스럽게 오르지 않는 이상 천엔 벌면 되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근데 그 천엔을 벌려면 미국 가서 7에서 8달러에 팔면 돼요 그거를 일본에 가져오면 천엔이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야 이제 천엔 벌려면 10달러에 팔아야 되는 걸로 바꿔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예를 든 거예요 엔저 말고 너네도 천엔이라는 돈을 벌려면 이제 미국 가서 10이나 12달러에 팔아야만 해 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개손해요 지금 일본 제품이 좋아 근데 7, 8달러밖에 안 해 라고 해서 사던 건데 어? 아니 7, 8달러 하던 게 왜 갑자기 10에서 12달러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똑같이 7, 8달러에 팔아 천엔을 벌려면 10에서 12달러에 팔아야 되는데 똑같이 7, 8달러에 팔아야 돼 그럼 얼마나 개손해요 이제 천엔이 아니라 이제 700, 800엔이 벌리겠죠 그만큼 이윤도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이 안 좋아지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압박을 받기 시작해요 이거 지금 보기만 좋은 거야 사진 이거 둘이 지금 웃고 시시덕거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저 사진 아주 아주 안 좋은 상황이야 저게 동시에 레이건 정부는 일본을 안보적으로도 압박하기 시작해요 니네 시이브레 지금 몇십 년 동안 미일 안보조약 그리고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개같은 평화헌법 때문에 너네는 국방이 싼 마이만 쓰면서 미국이 니네한테 안보 유지해야겠고 얼마나 돈 많이 쓰고 있어 시이브레 지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국방비 늘려 이런 식으로 레이건 정부가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1983년 1월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헌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베가 평화헌법 개헌해야 된다 개정하자고 얘기하고 난리치던 거는 미국이 원하던 거네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저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미국 형화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찰떡궁합이야 지금 둘이서 원래는 일본의 국방비가 GNP 대비 1% 제한이 걸려있었어요 그게 1987년 철폐됩니다 이제 1% 오바돼도 되는 거죠 그리고 198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일본 정부가 달리 말하면 일본의 자민당이 평화헌법 개헌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본의 제국주의 아니면 일본이 또 어마무시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안에서 그 사람들은 극우파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자 일본의 극우파와 미국 형화들이 원하는 게 너무 찰떡궁합이에요 1980년대부터는 너무 겹경사인 거야 일본의 패권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 양반들 입장에선 평화헌법을 그 옛날 1950년대부터 개헌하고 싶어 했는데 하필이면 또 1980년대부터는 미국 형화가 사서 개헌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 양반들 입장에서 그죠 자 그렇게 1984년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총리 최초로 나카손의 자민당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시작합니다 계속 그놈의 뉴스에서 계속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아베가 있다 고이즈미가 있다 누가 있다 일본 총리 누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도대체 저게 뭔데? 야스쿠니 신사가 도대체 뭔데 저게? 오늘 야스쿠니 신사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뉴스에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누가 갓댄다 뭐 이렇게 갓댄다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기가 뭔데? 뭐냐 이 말이야 저게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간다요도 잘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찾아봐서 자세히 알게 된 건데 야스쿠니 신사가 도대체 뭐냐? 신사 아시죠? 일본의 신사 일본 여행 갔다 오시면 길 좀 걸어당기다 보면 계속 신사야? 일본 사람들이 옛날부터 일본의 토착 종교로 믿던 그런 애니미즘 토테미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기둥도 세우고 아니면 이런 계곡물에다가도 세워놓고 여기다가 뭐 이런 동아줄도 매달아놓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 가면서 건물의 형태로 변해온 겁니다 그게 신사예요 일본이 지금까지도 미신이 진짜 많아요 힌두교 신 진짜 많잖아요 힌두교보다 일본의 신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일본은 그리고 자기 조상이나 가족이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서 또 대대손손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믿는 게 있어요 신이 너무 많아 모든 물건부터 나무부터 동물부터 뭐 사방팔방의 다 신이야 다 이게 그리고 도쿄에 있는 간다신사입니다 간다간다간다신사 저랑 이제 그 좀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요거로 딱 집어가지고 구해왔어요 도쿄에 있는 간다신사 게시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청 유명한 사람 전설 속 인물 아니면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어떤 그런 그 물건 이런 거 다 때려받고 모시는 건물이 바로 신사예요 야스쿠니 신사도 그런 거겠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천왕 황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전설 속의 신 이런 좀 급이 높다 싶은 사람들을 다 때려박아 놓은 곳을 신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일본의 신주쿠역 옆에 메이지 천왕 메이지 신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신사야 신사인데 그런 데는 좀 급이 높다 해가지고 신궁으로 부르는 거죠 한번 메이지 신궁 한번 볼까요 자 메이지 신궁 있네 메이지 신궁이 여기 있는데 어휴 뭐 넓어요 요 위에 보면은 이제 요요기역 그리고 신주쿠역도 있네요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나 맛집인가 어휴 숙주를 이렇게 어휴 이거 맛집인가 봐 셀리간 맛집인가 봐 뭐 여기 들렸다가 이제 신궁 좀 맛을 좀 돌아다니고 이제 뭐 여고 와서 라면도 빨고 또 이제 어 이제 그런 것도 뭐 괜찮겠네요 자 어찌 됐든 이런 일본에 있는 신사들이 지금 현재 저런 신궁급 메이지 천왕의 신궁급부터 이런 일반 신사부터 아니면 이런 자연에 있는 신사들까지 전부 다 합하면 일본에서 몇 개일 것 같아요 8만 개가 넘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도 넘는데 8만 개 정도면 뭐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요런 느낌으로 지금 이해하실까 봐 제가 감이 안 오실까 봐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교회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교회 진짜 많다고 소문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만 개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저 신사들이 지금 일본에서만 8만 개가 넘는다는 거야 저 어마무시하게 많은 8만 개가 넘는 신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베 총리가 가끔 가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가끔 가던 야스쿠니 신사인 겁니다 근데 신사가 8만 개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게 왜 저렇게 많냐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뭐 마을에 나무가 오래됐어 이 나무 주변에다가 저쪽 마을 입구에 이런 걸 박아요 그럼 신사인 거야 이제 거기가 저걸 토리이라고 하거든요 토리 요것도 지금 요 새끼를 보이죠 새끼를 요 새끼를 따라서 요 안에 들어오면 신사가 있어 어 이런 식으로 또 신사인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점차 흐르고 격식을 따지게 되고 건물 형태로 가면서 점차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 온 거죠 옛날에는 역사서를 찾아보니까 진짜 신사를 좀 이런 말 해도 되나 선 넘게 막 지어요 마을이 있어 마을이 있어 이제 건물들이 여러 사람이 살았어요 요쪽에 신사가 있었어 그럼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 마을에 영주가 죽었어 영주 죽은 거 기념 신사를 하나 더 지어요 영주 아들 죽은 거 기념으로 하나 더 지어 영주 딸내미 죽은 기념으로 하나 더 지어요 신사가 어떤 느낌이냐면 권력자들이 헤쳐먹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아니면 어떤 그 마을에 흉작이 들면은 흉년이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기념으로 또 짓고 그래서 신사가 많다 이 말이야 지금 문제는 1,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제국군대가 이 신사들을 이용해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죠 이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폭격을 했어 일본이 일본 군대가 막 죽었어 어디 가서 그럼 그 양반들이 불쌍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들 군대가 죽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럼 그 양반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신사를 지어요 그중에 이제 고이즈미도 가고 아베도 가고 그러던 야스쿠니 신사도 있는 거죠 야스쿠니 신사는 1,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옛날에 1869년에 뭔 일이 있었어? 천왕께서 국가를 다시 운영하셔야 된다 메이지우신 있었잖아 자 메이지우신이 이제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천왕이 원래는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왕을 등판시켜서 해먹으려던 메이지우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천왕파가 있었어요 걔네가 천왕께서 국가를 다시 운영하셔야 된다면서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기존에 에도 막부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시작으로 이제 에도 막부라는 사무라이 정권이 들어서요 저 에도가 도쿄협의 지역 이름이요 그 도쿄 옆에 있는 에도 지역을 수도로 하는 사무라이 정권 막부다 해서 에도 막부인 거예요 이 에도 막부 사무라이 정권이 잘 해먹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히 뒤에서 짜져있던 천왕이라는 사람을 들먹이면서 천왕께서 운영을 직접 국가를 운영하셔야 된다 이러면서 그 집권하려던 세력 얘네들이 천왕을 팔아먹으면서 이제 에도 막부랑 싸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겠죠 그죠? 에도 막부 세력하고 천왕 옹립 세력이 이제 전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천왕 옹립 세력이 이겨 이때 천왕 옹립 세력 중에 죽은 군인들이 너무나 불쌍하잖아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저 에도 막부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천왕 폐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굉장히 안타깝게 죽은 국가를 위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세웁니다 이게 1874년의 야스쿠니 신사의 사진이에요 지금 지금이랑 좀 다르죠? 지금은 좀 요런 느낌인데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 야스쿠니 신사의 야스쿠니가 뭔 뜻이냐 나라를 안정케 하는 신사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야스쿠니 신사가 만들어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랑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천왕을 옹립하고 싶어하던 저 뒤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던 천왕을 어거지로 멱살 잡고 끌고 데려와서 천왕 폐하 이제 직접 나라 운영해주세요 물론 껍데기로만 실권은 내가 가질 거야 니 빨리 주댕이로 얘기해 모든 실권을 나한테 줬다고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스쿠니가 만들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얘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근데 일본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일본 군인들을 여기다가 받기 시작합니다 일본 제국을 위해서 만주를 수복하기 위해서 일본 이 제국의 영원한 어떤 그 뭐 발전을 위해서 어디선가 죽었을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을 저기다 다 때려박아요 그리고 저 야스쿠니 신사가 점차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현충원처럼 인식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현충원이 뭐요?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다가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을 모시는 곳이잖아요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호국 영령들이 들어가 있겠죠 저 안에 지금 근데 저 안에는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14명의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 그리고 강제로 끌려갔던 대만인들도 넣어놨어요 후손들이 별로 원치도 않을 것 같은데 김좌진 장군 아시죠?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그 독립운동하던 그 전투 있잖아 그 전투에서 일본 군인이 11명이 죽어요 그래서 1920년에 그 청산리 전투 직후죠 거기서 죽은 11명 고스란히 1920년에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 군대와 관련된 사람과 일본 군대 다 합해서 약 210만 명 정도가 죽거든요 1941년에서 45년까지 저 야스쿠니 신사에 213만 명이 들어갑니다 너무나 아다리가 딱 맞아요 그죠? 납골 땅이 아니여 저기는 실제 납골 땅이나 무덤들은 각자 다 다른 곳들에 있어 묘패 위패 그런 거를 저기다 그냥 박아놓는 거야 묘비나 이제 그 무덤은 따로 있는데도 저기가 가다가 또 넣어놓는다고 하더라고 현재 일본 천왕의 할아버지 있죠 히로이토 그래서 이 양반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도 1975년까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실제로 합니다 근데 78년부터 참배를 안 합니다 왜? 저 78년에 A급 전범 14명이 들어가거든요 그 A급 전범들이 뭐 언제 딱 죽어서 죽자마자 느는 게 아닌 거야 나중 가서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A급 전범이 들어간 시기가 1978년이라는 거야 나중 가서 들어간 그 1978년부터 히로이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안 하는 겁니다 저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있는 걸 상당히 안 좋아해 이 할아버지 천왕 지금 천왕의 아빠도 지금 천왕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간다에오가 일본 천왕 편을 이미 올린 적이 있어요 일본 천왕과 정치꾼들의 관계 아주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미 고대 중세 근대까지 천왕은 뭐였다 일본에서 허수압이었다 근데 정치꾼들이나 권력자들에게나 허수압이었지만 국민들한테는 신적 존재였습니다 일본 사람들 미신도 얼마나 많이 믿습니까 근데 천왕이 1800년대까지도 얼굴을 한 번도 국민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 전까지 천왕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얼굴을 까게 해요 그 메이지 유신 세력들이 천왕을 등에 업고 헤쳐먹으려던 정치꾼들이 천왕 패야 이제 얼굴 까주세요 저랑 악수도 해주시고 저랑 같이 사진도 찍은 것도 저희 집에 걸어놓게 해주시고 선거운동 때 천왕 각하랑 그 악수하고 있는 거 현수막으로 걸게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 때 천왕이었던 히로이토 원래는 그냥 그 메이지 유신 직후만 해도 그냥 허수압이었어 저 양반도 근데 지금 점점 일본의 정치꾼과 군부가 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더 일으키고 싶어하고 조선을 밟고 한반도를 밟고 만주로 가고 싶어하고 이런 게 있으니 이번 기회에 지난 몇백년 천년 넘게 개차반 취급만 당하고 이용만 당해오도 우리 천왕 가족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권력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정치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정치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100% 움직여주지 않아요 너네 정치꾼들 군부들 군인들 니네 나 천왕한테 원하는 거 있고 천왕의 이름으로 저 군인들이 잘 싸우길 바란다 이런 얘기 하는 걸 원하면 나한테도 뭘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기 시작해요 지난 천년 동안 개털이었던 천왕의 그 어떤 그 집안 천왕이라는 그 존재의 그 정치력을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진주만을 건듭니다 2차 세계대전 이 저 진주만 공격 미국의 코털 건들자마자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죠? 도쿄를 아예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대공습을 해서 폭격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이건 1945년에 폭격 이후에 찍힌 도쿄 모습이네요 근데 일본이 항복을 안 합니다 언제까지? 리틀보이 팻맨 원폭 두 방을 날리기 전까지도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항복하기 전까지 천왕이든 일본의 정치꾼들이든 일본의 군부든 도조 이대키든 쇼부를 보려고 했던 거야 천왕과 정치꾼들과 군부 지도부들을 안 죽이는 거로 처리를 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협의하에 전쟁을 끝내자 이거를 일본이 원했어요 근데 미국이 센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치꾼들하고 군부 지도부들은 어떻게든 더 버틸려고 하는데 천왕만 대통수를 치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먼저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이 양반이 히로이토도 전범 아닙니까? 그랬는데 저 항복을 저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 양반이 지금 도조 이대키 죽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자기는 살아남은 사람인데 야스쿠니 신살 가겠습니까? 1978년에 도조 이대키를 포함한 A급 전범들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저 히로이토라는 저 천왕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냐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저 양반의 아들이었던 아키토도 안 가요 그리고 저 양반의 아들인 나루이토 현재 천왕도 야스쿠니 신사에 안 가고 있는 거죠 일본의 정치꾼들 중에서 그리고 일본의 국민들 중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했죠 제가 어떻게든 새로운 일본의 대제국화 새로운 영광스러운 일본을 만들어내서 내 가슴을 채워줘 내 국뽕을 채워줘 일본 민족 만만세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듯이 이런 양반들은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로 계속 가길 원하겠죠 어떻게든 과거 1,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일본의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로 만들고 싶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평화헌법도 개정하고 싶겠죠 평화헌법 저번 시간에 말했어요 그죠 메가더가 만들으라고 하고 또 일본 스스로도 만드는 저 평화헌법 때문에 군대를 제대로 보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거를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나 옛날에 이제 다른 총리들은 저걸 개정하고 싶어하고 일본의 군대를 다시 만들고 싶지만 최소한 천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야스쿠니 신사가 원래는 일본 군대에서 관리하던 신사였어요 저 신사를 군대가 관리했다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1945년에 이제 일본이 원포굴 두 방 맞잖아 항복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메가더가 뭔 군대가 저런 종교시설을 관리해 저거 종교시설이잖아 종교법인으로 바꿔 그래서 정부에 속한 군대가 관리하던 시설을 이제 종교법인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법인이 됩니다 지금 일본의 수많은 이런 야스쿠니 신사를 포함한 신사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져 있는 신사본청이라는 게 있어 도쿄 시부야에 보면 저런 신사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신사본청이라는 게 있어 신사본청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별로 그 신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무소나 이런 게 일본 전역에 있어 일본 전역에 있는 8만 개 넘는 그 신사들을 관리하는 신사본청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인이에요 사 형식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법인이라는 거죠 사법인 근데 1945년에 일본이 폐망하기 직점만 해도 이런 신사들을 관리하는 기구를 두고 기관을 뒀단 말이야 국가가 일본 정부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저 신사들을 몇만 개 되는 거를 돈도 줘가면서 관리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저 신사들을 이용해서 이제 대일본 제국의 천안각하께서 신사에서 또 시부레 예배도 드리고 천안각하께서 이 신사에 또 잠깐 방문을 하셨다 천안각하께서 축복하신 신사다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 또 국민들을 또 선동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맥아드가 오자마자 야 치워 무슨 시부레 종교를 국가가 관리를 해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돼야지 미국식으로 바꿔 미국식으로 정종분리 몰라? 그러고서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끔 이제 때려 박아버려 법으로 이제 맥아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사를 관리하는 그런 국가기관들이 다 나가리가 돼요 근데 이 신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1차 2차 세계대전 동안은 정부가 돈을 주고 이제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일단 지구들끼리 모여 일단 신사의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양반들이 모여요 일단은 모여져서 만든 게 이 신사 본청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종교적인 사법인이라고 했죠 근데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도 저 신사 본청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 일본은 지금 저 신사 본청뿐 아니라 최근에 아베 사망과 관련된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여러 종교들과 일본의 정당들과의 유착관계 같은 게 공공원하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을 다니는 신도들에 대해서 이제 정당활동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신사 본청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과도 일본의 정당들 정치인들과의 그런 관계가 좀 있다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이제 표팔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신사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딸 이번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건강 조심하게 해주세요 일본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사에 갔을 때 특정 정치인과 또 관련이 있으면 특정 정당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굉장히 저도 이번에 쇼킹했는데요 일본의 헌법상 종교랑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예 만나는 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신사에 갔습니다 그죠? 아베 전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갔어요 일본 헌법상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걸 위배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안에서 내가 대통령이더라도 교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더라도 저런데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저거를 헌법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일본에서 꽤 있다는 겁니다 저 종교와 정치가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일본의 헌법을 대체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선을 그래서 처음에 저 고이즈미가 아베가 저기 가는 거에 대해서도 초반에 얘기가 많았어요 일본 안에서도 뭐 저런 거 가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일본 내부에서도 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저런데 가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신사본청과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예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본의 뭐 국민들 일본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알만한 사람들은 일본 저 신사본청들이랑 일본 정치꾼들의 유착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 없겠어 설마? 요런 얘기들을 많이들 한다 확실하게 유착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요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정치인들은요 지금 옛날에 1960년대부터 이 야스쿠니 신사를 특별한 신사로 계속해서 만들려고 해요 신사가 8만 개가 넘게 있다 그랬잖아 그중에 저 야스쿠니 신사만 독자적인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저 야스쿠니 신사는 이 신사본청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신사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신사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저 신사본청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야스쿠니 신사는 소속이 안 돼 있어 종교법인이 아닌 독자적인 신사로 되어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만 왜? 헌법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헌법 갔어! 갔는데 헌법인이 아니냐? 아닌데요? 여기 종교법인 아니에요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의 그 극우 세력 아니면은 특정 정치인들은 저 야스쿠니 신사를 종교 재단이나 종교 건물이 아니라 한충원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일본의 굉장히 많은 정치 세력과 카르텔들이 저 야스쿠니 신사는 종교적 시설과 건물이 아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오해가 많은 게 뭐냐면 지금 저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 14명이 들어가 있냐 없냐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큰 의미가 있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거북하고 근데 그것보다 좀 더 크게 봐야 돼 저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 있냐 없냐보다도 지금 수많은 전쟁과 관련된 1,2차 세계대전 죽은 그냥 민간인들부터 군인들 타뜰에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현충원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현충원 하면 그냥 딱 알잖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호국 명령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딱 그렇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느낌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거야 지금 저 야스쿠니 신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꽤 많은 일본에 다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유권자들 극우 세력 특정 카르텔 특정 정치인들은 이 야스쿠니 신사를 이용해서 왜냐면 저 신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심심할 때 절 가가지고 그냥 뭐 절에 가가지고 이제 뭐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고 우리 가족들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듯이 누구든지 여기저기에 있는 신사들을 가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신사라는 개념이 일본 사람들에겐 굉장히 가까운 존재야 근데 그 신사가 현충원이래 일본 사람들한테 가깝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 야스쿠니 신사도 일본 총리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헌법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있던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총리들이 1945년에 패망한 이후부터 안 가요 근데 1975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미키 다케오 총리가 패전 이후에 처음으로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합니다 이거 이 양반 75년에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자마자 바로 논란 생겨요 일본 안에서 일본 헌법 제20조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원칙이 있는데 현직 총리가 저 야스쿠니 신사를 종교 건물인데 저 방문하는 게 헌법 위반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마자 나는 총리로서 간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간 거다라고 빠져나갑니다 일단은 말장난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일본 전쟁 유족회라는 단체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 유족회라는 단체가 어마무시한 단체예요 일본에서 이 양반들이 뭐냐면 지금 일본 정치계 일본 전역에서 굉장히 큰 로비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거든요 이 양반들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본 군대지만 그 군인들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슬플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대가 죽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그 죽은 군인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들은 당연히 내 남편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겠죠 국가를 위해서 안타깝게 죽은 사람 희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은 그냥 고려하지 말자고요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들이 한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미워도 저 양반들은 유족들이니까 유해도 발굴하고 싶고 유해도 찾고 일본 군인들도 유해 지금 발굴한다는 사람은 태반이야 이런 유해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초반에 하던 단체예요 1947년에 만들어져 초반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국민들한테 근데 이게 1950년, 60년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일본 사람들도 저 안타까운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1950, 60년대만 해도 저 리틀보이 팻맨 터진 지 5년, 10년밖에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떠올리기 싫은 거야 그냥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유족회가 2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신 분들 우리 가족들의 유해를 찾는 걸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그걸 호응을 하겠습니까?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원폭 터져가지고 얼마나 무서워 죽겠는데 무슨 유해를 찾느냐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호응이 잘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1950년, 60년을 지나가면서 일본 국민들도 이제 호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폭 터지고 끔찍하고 짜증나고 떠올리기도 싫은 건 맞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저 남은 가족들 얼마나 불쌍해 하면서 이제 가슴으로 감정으로 가족들이 유해는 찾아야지 이렇게 이제 일본 국민들의 상당한 후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저 유족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너무 커져 적당히 커져야 되는데 너무 커져 이 양반들이 이제 로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돈도 너무 많이 쌓이고 이제 너무 그 인원도 많아지고 규모가 너무 커져 그래서 지금 일본 정치인들 중에 저 일본 유족회한테 로비를 받는 일본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공공연하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이 일본 전쟁 유족회가 똑똑해요 진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정치질은 선동이나 정치질은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서 해야 잘 먹혀요 지금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들 14명 박혀있다 그랬죠 근데 이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유족회도 얘기가 다 다릅니다 유족회도 이 일본 유족회도 각 지부가 있을 거 아니야 대리점들이 지역마다 그 지역마다 목소리가 다른 게 있어요 똑똑한 게 뭐냐면 유족회 안에서 저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 14명 박아놓은 거 꺼내서 없애버려야 된다 왜 우리 천황폐화와 일본 총리님들께서 가실 때마다 부담없이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본 모든 국민들이 부담없이 당연히 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야스쿠니 신사에 많이들 와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이 저 A급 전범 14명 때문에 한국에서 지랄해 중국에서 지랄해 사방에서 지랄해 이런 일을 뭐 하려고 만드느냐 이 신성하고 좋은 의미의 현충원이 돼야 될 이 야스쿠니 신사가 저 전범 14명 때문에 이미지 계속 거지같이 되지 않느냐 치워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본 전쟁 유족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똑똑해요 굉장히 국제정치나 이런 것까지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그 A급 전범들이 잘못됐다고 인식해서 일본 유족회가 A급 전범들을 빼자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머리를 굴려서 빼자고 하는 건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명확하진 않지만 간다요 개인적인 뇌피셜상 간다피셜상 너무나 강력하게 머리를 굴린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다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다 개씹어졌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있죠 고이즈미 총리 이 양반이 야스쿠니 신사를 좀 자주 갔어 이때 전쟁 유족회가 뭐라고 했을까요 일본 유족회가 고이즈미 총리한테 야스쿠니 신사를 안 가야 된다고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난 그것도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가자고 난리를 치더니 왜 총리가 안 가기를 바라지 또 그때는? 알고 보니까 야스쿠니 신사의 이미지가 나쁜 데가 아닌데 너가 지금 가가지고 고이즈미가 한국에서 욕하고 중국에서 욕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욕하지 않냐 이 야스쿠니 신사는 안 좋은 것으로 괜히 전 세계로 퍼져서 좋을 게 없다 네가 지금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겠지 소문나고 있지 않냐 일단은 잠자코 있고 나중에 가라 였던 거예요 일본 전쟁 유족회의 입장에서는 저 고이즈미가 2005년 2006년 당시에 그 야스쿠니 신사를 감으로써 한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에서 어? 야스쿠니 신사는 존재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건물이야 그게 A급 전번이 들어가 있고 씨브레 막 이러면서 퍼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똑똑하다 생각보다 막 굴러가는 기관은 아닌 것 같다 이 양반들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 결국에는 정말로 자기들의 가족들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자기들의 가족들이 일본의 군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의 명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장수로서 야스쿠니 신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저 야스쿠니 신사에 천왕도 가고 총리도 가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나중 가서 완전히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이미지로 완벽하게 형성시키고 싶어서 설계를 하는 건지 둘 중 하나겠죠 솔직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간청단분들은 자유롭게 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야스쿠니 신사를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저 일본 유적회의 후원과 로비 때문에도 가고요 진짜로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는 일본의 평화원법 개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본의 궁극주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신사 야스쿠니 신사라는 자체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저 신사에 가서 우리 일본의 국가가 앞으로 잘 되기를 총리께서 빌었다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표팔이를 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일본의 총리들은 저 야스쿠니 신사를 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군국주의로 가고 극우주의로 가고 다시 뭐 한반도를 또 침략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으로만 야스쿠니 신사를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너무 그런 식으로만 또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걸요 일본 정치인들이 1940-50년대에도 깨작깨작 가기는 갔을 거 아니에요 총리가 안 갔더라도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일본에 1940-50년대에는 저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덜 부정적으로 변했다 왜? 유족회 덕분에 일단 유족회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일단은 깔렸잖아요 이게 2017년 일본 전쟁 유족회 70주년 행사인데요 당시 아키히토 천왕도 참석해요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 저 전쟁 유족회와 야스쿠니 신사를 동일시하진 마세요 전쟁 유족회가 야스쿠니 신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동일시하면 또 안 됩니다 저 전쟁 유족회 70주년 회사에 아키히토 천왕이 갔으면 저 천왕은 야스쿠니 신사에 간 거다 뭐 이렇게 또 인식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봐 분리를 좀 해서 보세요 저 정치인들이 저 전쟁 유족회에 가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로비를 받기 위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본인들의 표팔을 위해서 저 전쟁 유족회가 깔아놓은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도 가고 아니면 천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1,2차 세계대전 때 죽은 민간인들을 명복을 빌기 위해서도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볼 순 없다는 거 어찌되었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가게 되었다 일본 국민들이 초반에는 안 좋아했지만 그 이후에는 일본 국민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일본 유족회 덕분에 덜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일본의 총리나 정치인들도 그 이후에 7,80년대부터 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일본 유족회도 지금 A급 전범들 빼버리자고 하는 것도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면은 저 야스쿠니 신사가 그럼 오케이 돼야 됩니까? 그것도 막아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1,2차 세계대전에 군인들이 저기 박혀있는 건데 현충원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일본에선 자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습니다 그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내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일본의 국민들이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을 때 가면 갈수록 점점 저 자민당이 신뢰를 잃어갔을 거 아닙니까? 계속 혼자만 고여 있으니 점점 신뢰를 잃을 짓거리도 하고 자민당 입장에선요 그럴 때마다 국민들의 누나를 돌려놔야 됩니다 자민당이 부패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시급합니다 북한 이미 사위를 쐈어요 안보가 위험합니다 국민 여러분 빨리 새로운 일본으로 가고 다시 안보를 제대로 굳건하게 세워야만 일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누나를 계속 이렇게 싹 옮겨놔야 돼요 자민당은 그러려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일본은요 1960, 70, 80, 90년대 초반까지 단 한 번도 정권조체된 적 없이 자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민당이 지금 어떻게든 일본의 헌법을 개헌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지금 지금 일본이 헌법 개정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나라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화헌법이요 일본헌법 제9조 평화헌법 근데 이게 굉장히 왜곡이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의 자민당은 나쁜 당이고 반한 한국과 굉장히 그 척을 지고 안 좋은 애들이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애들이고 반대로 일본의 민주당 일본의 민주당은 친한파고 한국을 좋아하고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사과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요 지금 일본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다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일본헌법 제9조 평화헌법 근데 이게 굉장히 왜곡이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론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의 자민당은 나쁜 당이고 반한 한국과 굉장히 그 척을 지고 안 좋은 애들이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애들이고 반대로 일본의 민주당 일본의 민주당은 친한파고 한국을 좋아하고 개헌을 하지 말자고 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사과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요 지금 일본의 대부분의 정당들이 다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일본의 개헌은 자민당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정당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룩 앳 미 기억 안 나도 나는 것처럼 행동해 빨리 채팅으로 어 형 맞아 맞아 인정 인정 레알키키라고 빨리 도배 쳐줘 레알키키로 일단 도배해줘 아니 그럴리가 있느냐 아니 지금까지 자민당의 아베가 개헌을 추진한다 평화헌법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일본의 정당들도 개헌을 한다니 뭔 개소리냐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매스컴들이 평화헌법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개헌이 지금 일본 내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서 그래 지금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일본에 대충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정당들이 뭐뭐 있어요? 자민당 공명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오해가 많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국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 민주당 현재 입헌민주당이죠 등등 많습니다 뭐 일본 공산당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정당들이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단 평화헌법도 같이 개헌하자 일본의 개헌은 이미 지난 2, 30년 동안 앵무새처럼 일본 정치인들 입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2000년대 90년대부터 일본의 헌법은요 너무 오래됐어요 1945년 패전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만들어진 헌법 아닙니까 지금 2022년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헌법 몇 번 갈아치웠어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공화국이에요? 육공화국이죠 육공화국 물론 대통령제라던가 여러 가지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꾼 거를 따지면 6번이 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가 헌법을 6번 이상은 바꿨단 얘기야 이게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아 그러면 일본은 지금 1945년 직후에 만들어진 그 헌법이 현재 2022년까지도 한 번도 개헌이 안 되고 개정이 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나 보구나 아니지 갑자기 왜 나왔겠어요? 국민들이 갑자기 집에 있다가 정치꾼이 얘기도 안 했는데 헌법을 개헌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 본 적 있어요? 특정 정치꾼이나 정당이나 어떤 누군가가 개헌을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면서 국가 전체로 개헌 얘기가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일본도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1993년 무려 수십년간 해먹고 있던 일본의 자민당이 선거에서 개박살나고 정권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이 썩어빠진 정치를 바꿔드리겠다면서 헌법을 고치겠다고 어그로를 끌기 시작합니다 당시 지금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에서 총리가 나왔다는 건 자민당이 썩어빠진 게 싫어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자민당을 안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들을 바꿔야지 왜 엄한 헌법을 들먹여 갑자기 국가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개판이었다 그래서 우리 자민당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서 일본에서 개헌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이 양반 자민당이 아니야 호소카와 모리히토 1993년에 일본 국민들이 이제 자민당을 쳐내고 개거지 같다면서 정권조체가 이루어지고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에서 총리가 나옵니다 자민당이요 1955년에 만들어진 정당이란 말이야 저 당시 정권조체가 된 1993년까지 단 한 번도 자민당에서 총리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민당이 그동안 너무 똥을 많이 쌌거든 그 40년 동안에 자민당에 대한 불신이 쌓여간 거죠 국민들에게 이거에 휘발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크루트 사건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진 건 아니거든요 이 리크루트 사건이 희대의 일본 정치계의 엄청난 사건이에요 부패 스캔들인데 지금도 저 리크루트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9위야 시가총액이 120조가 넘어요 이 기업이 어떤 회사냐면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인력사무소 그리고 잡코리아 알바몬 사라민 요런 느낌? 이것만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부동산 사업도 하고 리조트 사업도 하고 지금은 어플도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본 내부에서 내수에서 많이 해먹고 있거든 얘네가 근데 얘네가 부동산 사업도 옛날에 했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사업을 할 때 이제 빌딩을 새로 지으려고 해 리크루트가 땅을 샀어 100평이야 근데 용적률 인간간다여 또 용적률과 건폐율의 전문가 아닙니까 용적률이 뭐여? 예를 들어 용적률 2배가 건폐율 50이라는 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100평이 있어 근데 아까 건폐율이 50이라 그랬죠 그러면 50%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50이니까 나머지 50평은 주차장이나 인도나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거를 심는 곳으로 해야 돼요 정해진 거야 그렇게 아니 내버려 두든가 그냥 용적률 200이라 그랬어 100평에 200%만 몇 평이에요 200평이죠 근데 1층에 1층에 지금 50평밖에 못 짓는다며 4층까지 짓는 겁니다 이게 용적률 건폐율이에요 리크루트도 이런 빌딩을 지을 부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가 원래 용적률이 500%였대요 근데 저런 거 어디서 정해주는 거예요? 구청이나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800%로 늘려달라면서 시청 공무원한테 돈을 쳐바른 거예요 뒤에서 주식을 줬대 그게 뽀록이 납니다 약간 좋아요 잡으면 되지 뭐 시청 공무원하고 찌른 리크루트의 관계자들 잡아다가 조지면 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 총리였던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총리 그리고 71대부터 73대까지 했던 나카소의 당시 전 총리 그리고 다른 장관급 그리고 자민당의 수많은 당대표와 당 관련 인사들 그리고 일본의 다른 정당들의 당대표와 그런 사람들까지 리크루트가 돈을 뿌린 게 다 뻥하고 터집니다 뇌물을 어마무시하게 뿌렸던 거예요 얘네가 게다가 당시에 요미우리 신문이랑 니온게이자이 신문 관계자들까지 다 연루됩니다 뻥하고 터진 거죠 안 그래도 자민당 정치꾼들이 해차먹는 거에 신문이 나아가는데 얘네가 거짓거리한 게 뻥하고 터지니 얼마나 X같습니까 이때 이제 자민당이 얘기를 하죠 국민 여러분 리크루트와 이렇게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썩어빠진 일본을 개혁하고 위대한 일본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영혼 없이 유체이탈 화법 있잖아 잘못은 지들이 했는데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 있죠 지들이 한 거 아니야 지들이 근데 마치 남인양 얘기하는 거야 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유감을 떨어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일본을 다시 만들겠다면서 국방비도 개쩔고 경제강국이면서 이런 식으로 국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조장을 하면서 자민당이 개헌 카드를 꺼냅니다 헌법을 다 갈아엎어서 이 썩어빠진 일본이 싫으시죠 저희가 헌법을 개헌을 하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개헌 카드를 꺼내요 일본에서 한다는 저 헌법 개정 개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일본에서 개헌이 필요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민당 지들도 바뀔 생각은 제대로 안 하면서 자민당 말고 다른 정당들도 썩어빠졌단 말이야 그 수많은 정당들이 지들이 바뀔 생각은 안 하면서 모든 거를 개헌을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헌법이 오래돼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처럼 눈가리를 돌리는 겁니다 국민들을 개수작을 부린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동시에 여기서 바꾸는 겸 평화헌법도 같이 바꾸자 이 얘기를 자민당이 하는 거죠 다른 당은 그건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계속 일본의 개헌 얘기만 나오면 한국 언론들은 평화헌법 얘기만 하는 거야 평화헌법 일본의 아베가 고이지미가 자민당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국주의로 가려고 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 메인으로 삼고 저 일본의 개헌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일본의 정치꾼들 중에 특히나 자민당 같은 데선 지금 일본의 국민들의 눈을 계속해서 국뽕 일본 민족주의 이런 거로 계속 눈을 돌리려고 해 왜? 잃어버린 30년째거든요 지금 히틀러가 왜 집권했습니까? 히틀러가 집권했던 건 독일의 경제가 개판이 났고 독일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의 경제가 괜찮았으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지지를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왜 집권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가 개판이라서 지금 푸틴 같은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 카리스마 있고 국제정치적으로 국뽕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자 근데 어쩌죠? 자민당이 저 개헌을 얘기할 때 1980년대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1990년대 초에도 얘기해요 근데 버블이 터집니다 버블이 뻥 터져요 진짜 개박살나게 그냥 1990, 91? 1, 2년 만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일본 경제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민당의 개헌이고 지랄이고 가네 자민당에 대한 지지가 박살나고 호소카와 모리이토가 총리가 됩니다 이 양반 자민당 아니에요 다른 정당인 거지 내가 왜 자꾸 다른 정당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본의 저 총리가 호소카와랑 하타스토부랑 무라야마 이 3명이 지금 다른 당이거든 자민당이 아닌 이 양반들 정당이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정당이 막 여러 개가 다 뭉쳐가지고 총리가 된 거예요 저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딱 부러지게 어느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일본은 자민당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른 정당들의 연합, 연정 그런 곳에서 총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의 개헌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뭔 소리야? 개헌 여론이 높아지다니?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을 싫어하고 자민당이 하자고 하던 그 개헌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갑자기 개헌 여론이 높아진다? 이게 뭔 개소리죠? 당시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일본의 좀 보수적인 언론이라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참고할 만하니까 보자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1991년 개헌 찬성이 33.3%였어요 그죠? 93년 50.4%로 갑작스럽게 빠구릅니다 자민당이 패배했는데도요 뭔 소리냐면 일본의 개헌은 평화헌법 개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개헌할 때 평화헌법이 개헌되는 건 막아야 되라는 게 있지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의 일본헌법 개헌은 평화헌법이 메인이 아니다 지금 정치꾼들이 개 거지 같고 쓰레기 같으니까 국가 전체를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자민당이 93년에서 총선에서 박살나고 동시에 개헌 여론도 올라간 겁니다 단 이렇게 개헌 여론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국가 정치 개혁을 위해서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민당은 평화헌법도 같이 하자고 한 것이고 다른 당들은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 싸우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간청단분들은 뉴스에서 일본이 개헌한다고 하면 맨날 지금 평화헌법 얘기만 해주고 전음행락 설명 안 해주잖아 그러면 아 자민당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 바로 평화헌법을 떠올리지 마시고 일본의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개헌을 원하고 국가를 갈아없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아베 총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실제로 평화헌법을 개헌할 수 있는 그 의석수를 차지했다고 뉴스에서 자꾸 나오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헌법이 일본에서 진짜 개헌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개헌 과정은 첩첩산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에서 개헌을 알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일본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3분의 2로 통과돼야 돼요 중의원에서 참의원에서 둘 다 통과해야 돼요 최근에 지금 의석을 참의원에서 자민당이 개헌발일 선을 차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의원에서도 차지를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중의원에서 의석이 총 465석이에요 지금 465석 중에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성을 그러면 465의 3분의 2면 몇이에요? 306.9니까 한 307석으로 봐야겠네 그죠? 근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있어요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자민당이랑 연립을 하고 있는 다른 당이 있는데 그 당을 합해봤자 293석입니다 모자라네 근데 일본 유신회가 41석이에요 총 334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307석을 넘었네요? 개헌발일 선을 통과한 겁니다 참의원 전체 의석이 248석이야 248석의 3분의 2면 몇이죠? 자 164석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자민당 공명당 아까 말한 일본 유신회 다 포함해서 167석입니다 지금 둘 다 뚫었네 지금 다 개헌발일 선을 다 뚫은 거예요 지금 그쵸? 다 됐네 국회에서는 단 국민투표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중의원 참의원을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일본 내부에서는요 지금 자민당을 뽑는 유권자들이 전부 다 평화헌법 개정에서 군국주의로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일본 자민당을 뽑는 유권자들 중에서도 평화헌법 개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아까 자민당이랑 연립하고 있는 공명당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공명당 내부에서도 헌법구조 일본의 평화헌법은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부에서 몇 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2022년 7월 10일에 선거 있었죠? 아베가 죽고 나서 바로 했잖아 그 선거를 참의원 선거 248명이라고 그랬죠 참의원이 248명 전체를 대상으로 참의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참의원 전체의 67%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참의원의 3분의 2 66%가 넘어서야만 찬성이 넘어서야만 개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국민투표로 간다 근데 지금 참의원 전체의 67%가 개헌 찬성하고 있다네? 단! 평화헌법까지 같이 바꾸고 자위대를 아예 헌법에 박아버려서 자위대가 영원토록 하자 나중간선 군대로도 만들고 요런 수순을 밟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의원 전체의 46%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해야 돼요 지금 일본 국회에서 단! 평화헌법까지 하면은 46%밖에 찬성을 안 해요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일본의 자민당 안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서 극우세력이라던가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정말로 평화헌법까지 개헌하고 싶다면 일본 내부에서 안보 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일본이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돼요 일본 국민들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면 일본 정치꾼들도 당연스럽게 평화헌법을 개정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란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일본의 개헌은 일본 국민들도 다 원하나 평화헌법 개정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다시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개헌이 현재 빨리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나중 가서 개헌하잖아요? 답도 없어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자주 바꾸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개헌을 할 거면 평화헌법 빼고 빨리 개헌하게 만들고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동안 개헌 안 해 지금 개헌을 한 번도 안 했잖아 계속 나와요 계속 계속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개헌 안 하면 일본의 개헌은 자민당만 쳐다볼 거 없다 수많은 다른 정당들도 개헌을 원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들이 다행히도 일본의 평화헌법 일본이 다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호응을 잘 안 해 주고 있다 다행히 지금은 개헌을 함부로 평화헌법까지는 못 할 것이다 일본의 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민당 좀 그만 쳐다보세요 자꾸 자민당을 쳐다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민당 욕하고 아베 욕하고 일본 욕할 때 자민당만 계속 쳐다봐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안보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북한 때문에 안보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이라던가 한국 같은 나라와 사이가 더러워져서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일본의 자민당이 지금 일본에서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왜? 일본 자민당이 지금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 팔아먹어가지고 평화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난리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을 함부로 개헌하면 안 돼 한국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지금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나라걸들도 개판이었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개판이 났었고 원폭을 막기도 했고 개헌을 하면 안 된다 평화헌법은 이런 여론이 아직까지 꽤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즉 평화헌법은 자민당이 66% 3분의 2만 채우면 개헌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평화헌법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일본의 자민당을 포함해서 일본 국민들 중에 군국주의로 다시 가고 싶어 하는 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은 얘가 미사일 쏴주면 땡큐입니다 우리나라는 쟤네가 쏘면 어? 또 쏴때네 미사일? 그러고 말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불안해요 엄청 심각하게 생각해 나는 처음에는 그랬어 아니 뭘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일본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이 일본인 17명을 통통배에 태워서 납치를 했거든요 1977년부터 83년까지 6년 동안 북한 간첩들이 일본인 17명을 납치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17명인데 일본 정부도 저 숫자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지들이 욕을 먹으니까 얼마나 안 보아 경찰력과 치안력이 병신이면은 국민들이 저렇게 많이 납치될 도록 뭐 했느냐 이런 똥을 이제 본인들도 먹을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도?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저걸 축소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일단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17명인데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일본 정치인들은 17명의 납치된 인원이 더 안 많기를 바랍니다 왜? 데려와야 될 사람만 늘어나잖아 북한에선 지금 자기들이 13명을 납치했다고 얘기해요 1977년부터 80년대 초중반에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그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17명이 아니라 우리 애도 북한에 납치했을 수도 있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있어요 실종자가 꽤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아 아니라고 17명밖에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했다고 씨브래 더 많아지면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지 왜 납치했냐는 거야 일단 왜? 지들이 인정을 했대네? 일본에선 17명이라고 하지만 지들은 또 13명이라네요 왜 납치를 했냐면 첫 번째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 문화를 가르칠 사람이 북한에 없던 거예요 그럼 이제 돈 주고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 그게 안 돼 얘네는 공식적인 루트로 모셔올 수가 없어 누가 가려고 그래 저 나라를 그다음 일본인 여권으로 위장해서 난파간 첩으로 들어가려고 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17명이 납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1977년부터 상하게 이 안두 아니야 이 해안가 있죠 해안가 꼭 이렇게 해안가에서 자꾸 젊은 20대 남녀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해안가에서 자꾸 젊은 남녀가 실종이 돼서 일본 뉴스에도 계속 보도가 됐었어요 이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북한이 납치했을 수도 있어라는 설을 제기합니다 그러자마자 일본 정부를 포함해서 일본 국민들이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자 그리고 넘겨요 그냥 그러다가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7년 11월 말에 이라크에서 출발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도양에서 뻥하고 터져요 이때 범인이었던 북한 간첩 김현희 씨가 잡힙니다 그리고 저 김현희 씨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기부 그리고 일본의 정보당국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러면서 일본에서 납치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북한이 납치 않게 맞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이게 1991년 가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가 이제 오케이 를 해요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게 맞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납치했던 일본인들을 북한에게 당장 내놓으라고 펄펄 뛰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의 엄청난 뜨거운 감자였어요 저게 그리고 당시 1990년대 초에 일본 버블도 터졌을 때라서 당시 집권자민당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꾼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사건이 없는 거예요 버블이 터지고 지랄구간에 다 덮기 위해서는 이것만큼 좋은 사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91년 92년으로 잡고 터뜨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저는 그거는 음모론이긴 하지만 시기를 굳이 그때로 잡을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발표가 91년이거든요 이미 그 이전부터 일본은 한국 당국이랑 여러가지 정보 교위도 하면서 이미 김현희씨가 87년에 잡혀 진작부터 알고 있던 거야 그게 근데 왜 하필 91년에 저거를 북한이 납치했다라는 걸 왜 91년에 얘기했냐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의문이다 자 근데 그러다가 남북한 화해 모드가 이제 시작되죠 자 김대중 정부부터 이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2002년 고이즈미도 평양에 방문합니다 일본의 총리가 북한에 방문한 건 최초입니다 저거 최초 이때 이제 북한이 갑자기 고이즈미를 만나더니 저 때까지만 해도 김정일이 뭐라고 했냐면 아 우리는 납치 안 했다 이러면서 막 개구라를 오지게 까고 있어서 황금이빨이요 김정일도 그러다가 고이즈미를 만나더니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납치한 게 맞다고 술이 잘 맞나? 고이즈미랑 술 한잔 하더니 오케이를 해요 자기들이 납치한 게 맞대 이거랑 관련해서 북한이 도대체 왜 저때 2002년에 갑자기 인정을 했느냐 가장 많은 가능성이 뭐냐면 일본이 북한에 돈을 줘야 될 게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준다는 얘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로 강력히 추정되는 바다 일본은 옛날에 박정희 정부 때 한국에게 배상금을 줘야 됐습니다 그죠?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 헤쳐먹은 만큼 일본이 한반도에 피해 보상을 해줬어야 됐어요 일본이 당시에 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 위로금을 명목하에 돈을 줍니다 지들이 곧 죽어도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하려고 그럼 그거로 끝이냐 한국 정부에 돈을 줬어요 과거에 대해서 근데 절반만 줬잖아요 여긴 안 줄 거야?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배상을 한 거는 배상도 안 잊어서 독립축하금으로 줬지만 어찌됐든 돈을 준 걸 여기만 준 거야 여기만 남한치만 준 거야 남한치만 북한치는 안 줬다고 이게 진짜 일본 정부도 그걸 오프콜스래요 일본도 아 맞아 그거 우리가 줘야 된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어 라고 일본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이 지금 과거사 지우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한테도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개 난리치면서 지금 어 저 새끼 배상제도 안 했다 그러면 과거 박정희 정부 때 다 끝난 일이다 라고 지금 일본이 지금 개기 부리고 있잖아 그 얘기만 하면서 근데 일본이 북한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나라한테는 그런 인소리를 해도 여기에는 할 말이 없어 일본이 그 할 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근데 얘네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지금 돈을 빨리 주고 입마금을 하고 계약서 서류를 남겨놔서 너네 이제 배상금 문제 얘기하지 마 돈 줬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북한은 자 그렇게 아마 고이즘이랑 김정일이 2002년에 만나서 그 과거사에 대한 배상 문제와 동시에 납치자를 돌려받는 걸 같이 얘기했을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다 1991년에 일본 정부가 북한이 과거에 납치해 갔다고 얘기했을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 국민들 중에 근데 김정일이가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 우리가 납치한 게 맞다고 일본 전역이 2002년에 발칵 뒤집힙니다 왜? 일본에서도 설마 북한이 납치했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북한이 지들 입으로 납치를 인정한 거잖아요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자 그렇게 납치배된 13명 중에 5명이 일단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엇콜 때리는 게 뭐냐면 지금 김정일이 얘기를 했대요 야 이 5명은 이제 북한 사람으로 됐고 북한의 처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어 그러니까 일본인 엄마 아빠 가족들만 만나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 라고 일본과 북한이 협의하에 저 5명이 여행을 온 거예요 잠깐 온 거야 저 양반들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자 근데 고이즈미가 안 돌려보냅니다 일단 공항에서 낼자마자 안 돌려보내요 그러자마자 북한이 진짜 개빅녀슬 개빅 베리빅녀슬 날려요 진짜로 5명 안 돌려보내자마자 아까 북한이 인정한 개 빅빅 베리빅녀슬 날려요 진짜로 5명 안 돌려보내자마자 아까 북한이 인정한 그 납치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 13명이라 그랬죠 그중 5명 데려갔습니까 몇 명 남았어 8명 남았지 북한이 바로 8명 사망했다면서 사망진단서를 일본에 보냅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저게 개빅녀슬 날려요 진짜 개빅녀 그러자마자 이 5명 외에 나머지 8명의 가족들이 막 들어 누우면서 씨부래 고이즈미 이 개새끼 저거 데려올 거면 13명 다 데려와야지 미친 새끼가 5명만 데려왔다고 난리가 난 거야 막 또 일본에서 진짜 북한은 아예 못을 박아요 야 그때 사망진단서 줬잖아 없어 이제 다 죽었다니까 2004년에 또 만나거든요 고이즈미가 김정일을 2002년에 만났잖아 그리고 5명 데려왔다 그랬잖아 2004년에 한 번 더 만나요 그때도 김정일이 이제 못을 박고 얘기합니다 야 그때 얘기했잖아 확인해보니까 다 죽었다니까 뭘 너네 그리고 5명 씨부래 다시 돌려보낸다는데 왜 안 돌려보내 이래서 니네랑 거래를 하면 안 돼요 8명 살아있는지 재조사해 개소리 나가 돈 나갖고 와 이 새끼야 어 니네 돈 줘야 되는 거 있는데 왜 안 줘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지금 북한은 솔직히 저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협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여유로운 입장입니다 니네 일본 정치인들 이제 나머지 8명 생사 확인하고 싶으면 배상금 넉넉이 준비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돈 준다는 거 다 설계하고 준비 잘해서 와라 북한은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북한에서 납치된 사람들을 못 데려온 수많은 똥은 자민당이 욕받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벌써 근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죠 지금 고이즈미가 이 5명 데려왔던 게 2002년이에요 납치된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가 엄청 많진 않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좀 데려가긴 해야 됩니다 지금 납치될 당시에 1920년대 생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몇 년 생겼냐면은 1960년대 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한 60, 70대? 살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현재 어 그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60, 70대에 납치된 사람들 을 이용해서 북한은 이제 돈 해쳐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일본 자민당은 저희 자민당이 저 납치자들 가족들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걸 공약으로 내고 앉아있고 자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납치자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요 일본이랑 국가 내부에서 안보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북한은 가끔 미사일을 쏘잖아요 남한으로는 안 쏴 쟤네가 북한은 미사일 쏘는 거 보면은 여기서 쏴서 포물선을 여기로 이렇게 그리면서 남해로 내려가거나 서해로도 뭐 이렇게 내려가게 하거나 이렇게는 안 쏴 쟤네 얘네 쏠때 열로 쏜다 말이야 열로 근데 가끔 이렇게 쏩니다 나도 저건 좀 선 넘는다 싶은데 여기서 요렇게 쏴요 미친 거 같아 그럴 때마다 일본 사람들은 와 북한 쟤네 진짜 위험하다 자 그럴 때마다 자민당의 그리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 중에서 평화원법을 개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얼씨구나 지화자에요 얼씨구나 지화자 드디어 평화원법을 폐기하고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우리 자민당 정부가 자위대를 중심으로 미 일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일본의 야당은 자민당한테 안보파리 하지 말라면서 평화원법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지만 지금 뉴스에 버젓이 지금 북한에 미사일 쏜 게 저기서 터지는 게 보이는데 야당이 자민당한테 안보파리 하지 말라는 게 먹히겠습니까? 이 새끼들 살치고 댕겨가지고 씨브레 지금 여기서 뻥뻥 터지면은 지금 일본에서 평화원법 개정하면은 우리나라도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일본에서 그 안보파리 해가지고 평화원법 개정하자는 거는 일본 국민들한테 은근히 잘 먹혀요 저게 게다가 2019년에 아베가 어떻게 합니까? 수출 규제 어그로를 끌죠 그러자마자 한국에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일본이랑 그냥 쌩까버려라 일본 기업들 그냥 뒤지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불매를 하고 그러면 일본 뉴스에서 일본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평화원법 개헌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한국의 언론과 국민들은요 일본이 어그로를 끌 때마다 평화원법 개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저렇게 어그로 한번 끌면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 일본이 톡 건드려서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쳐 그러니까 이제 개새끼면서 막 욕을 했겠지 그러면 이제 일본 언론들이 가서 어 어 어 국민 여러분 한국 사람들 일본 욕을 저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난리를 쳐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면 좋죠 근데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1945년 패전 직후에 만들어진 저 일본 헌법 제9조 평화헌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헌법들이 한 번도 개헌된 적이 없어서 현재 일본 국민들도 국가가 바뀌고 정치꾼들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길 위해서라도 개헌이 되기를 원하고 희망을 품고 있다 개헌이 되면 일본의 이 잃어버린 30년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거는 게 있다고 했어요 거기 안에 지금 평화헌법도 끼어파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앞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다행히도 이 현재 일본 국민들 스스로가 저 평화헌법 바꾸면 진짜 또 궁극주의 일어나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라고 불안감에 쌓여있는 국민들이 꽤 많아서 일본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정치꾼들도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반대하는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중국에서 반일 분위기가 퍼질수록 한국에서 반일 분위기가 커질수록 미국이 일본이랑 이제 쌩까고 미일동맹도 현저하게 안 좋아지면 질수록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사일 싸갈기고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일본의 개헌 저 헌법 제구조 평화헌법의 개헌 가능성은 당연히 더더욱 높아질 겁니다 간다이오는 국제뉴스 지금 한국 거 안 본 지 좀 오래됐거든요 왜?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내보냅니다 저널리즘 기본으로 공부한 사람들 맞아요? 국민 여러분 욕하고 싶으셨죠? 욕할 거를 드릴게요 이러면서 기사를 써요 국뽕에 취하고 싶으셨죠? 취하게 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놀라워하는 미국 전 세계가 놀라워한 대한민국의 현실 이러면서 보도라고 앉아있어 실제로 일본, 미국, 유럽 거기도 가짜뉴스도 많고 문제가 있는 언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보도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노력이라도 해 그 나라는 그 나라 안에는 그런 노력을 하는 언론사들이 꽤 있어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런 의도를 담아서 뉴스 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국민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론이 국민들을 이런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알만한 분들은 반일에 빠지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잘못 공부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 무라야마 총리 엄청 좋아합니다 1995년에 일본 총리였던 이 무라야마 정부 때 이 총리가 직접 담아를 발표합니다 그게 무라야마 담아예요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에 전쟁의 길을 만들어내서 일본 국민들을 존망의 위기로 빠뜨렸었고 과거에 식민지배와 침략을 통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줬다 우리 일본이 앞으로 미래에는 잘못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한다 이런 얘기를 한 무라야마 담아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친한파다 한국을 좋아한다 평화를 사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 무라야마 전 총리를 포함한 일본의 야당들은요 자민당에 대해 지지받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거든요 그럼 자민당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평화헌법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정치꾼을 믿어? 이 양반은 정치인 아니여? 정치인이라고 무적정 안 믿는 그런 건 잘못된 거래 그냥 솔직하게 이 양반이 한국에 뭔가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해주고 속내는 어떻든 간에 기분 좋은 말을 해줘서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 차라리 인정을 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을 사람 없어서 정치꾼을 믿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과거에?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우리 일본의 민주당은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평화를 수호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를 좋아하고 일본 국민들이 또 전쟁에 나아가지 않도록 막겠고 뭐 이런 거야 지금 자민당과 다르게 뭔가 공약을 할 거리가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자세한 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정당들은 일본의 평화헌법은 개정되지 않는 게 베스트입니다 간다윤은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일본의 이 평화헌법 개정돼서 일본이 이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끔 되잖아요 그럼 일본이 또와 다시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나중에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뭔 짓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단 한 번도 쳐들어온 적 없잖아요 물론 뭐 예전에 미군정을 점령으로 보길 수도 있기는 있지만 나중 가서 모르는 겁니다 저 엄청난 초강대국 미국이 2000년 뒤에 전 세계를 완전히 다 해먹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군대를 이용해서 이런 가능성을 아예 안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군대를 보유해도 우리나라랑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낼 수 있대 지금은 그렇겠지 나중에 50년 100년 뒤에 만약에 그 군대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만약에 쳐들어오면 그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한국 주변 국가에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들이 지금 사이가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있는 거 자체가 한국에 좋을 게 없어요 저는 이제 국제정치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언젠가는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국가들 한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절대로 우리나라보다 안보적으로 국방력이 높아서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셋째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있죠?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함께 사이좋게 군사동맹체를 만들자예요 이거를 하려면 기본 전제가 필요해요 저 동맹체제 안에 들어간 나라들이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만들려면 일본의 평화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 3개의 국가가 동의를 해야 가능해요 만약에 근데 일본이 결국엔 평화헌법을 개정을 했어 근데 한국은 반일 반미 이런 분위기가 안 사라지고 있어 그럼 이제 미국이 한국보다 평화헌법까지 개정하고 이제 파병도 할 수 있고 미국과 함께 군사 협력체도 만들 수 있는 일본이 더 좋을까요? 한국이 더 좋을까요? 저는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해도 언제 개정을 하든 말든 간에 한국에서 미국 싫어하고 일본 싫어하는 그 감정은 안 사라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50년은 안 사라질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 동맹체제를 만들기 어려워요 일본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자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 악감정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한국은 일본에 대해 악감정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 99세력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막 시위하고 막 객기 부리고 막 우길기 들고서 그런 사람들은 일본의 전체 인구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이 현지에서 살아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머릿수가 많지가 않아 지금 한국이 저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를 만들기가 더 어렵지 일본은 괜찮다는 겁니다 나중에 세대 교체가 돼서 한 20년에서 40년? 그쯤 지나면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곧 죽어도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자존심이 있지 저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필요 없다 자주 국방이 가능한 나라인데 전 세계가 한국의 전투기와 전 세계가 한국의 탱크와 전 세계가 한국의 특전사들한테 놀라워하고 지금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데 뭐하러 일본 미국이랑 지금 함께하느냐 이러면서 가짜뉴스를 보고 국뽕 가짜 유튜브를 보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 그들이 바뀌길 바라지만 간다유가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요새 가끔 너무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미국의 하수인으로 살면서 배부른 돼지로 살 거냐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배고픈데 뭘 배부른 돼지야 애들 학원비가 얼마고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 지금 애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출산율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배부른 돼지야 배부른 돼지는 이미 배고파 디질라 그러는데 지금 다들 국제정치나 외교 개무시하고 그냥 막말하는 인간들이 있어야 우물 안에 처박혀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주변 국가들하고 사이가 더러워지면 고스란히 대한민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수경제가 안 좋거든요 내수경제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라서 대한민국은 내수경제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라라서 수출주도형 국가라서 수많은 국가들이 싫고 미워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배부른 돼지라니요 몰라서 하신 거겠죠 그런 얘기를 그죠? 일본이랑은 뭐 수출하는 양도 얼마 안 되니까 쌩까도 된다라는 얘기가 2019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조금 얼마 없으면 쌩까도 됩니까? 그 국가에 우리가 팔아먹을 것들을 앞으로 늘 생각을 해야지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예요 일본이 아무리 지금 일본이 내수로 돌아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다른 나라 거 안 사고 일본 물건만 쓰는 경향이 있어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나라 물건을 팔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세계 제조업 중에서 최종적인 제조업 기기 있죠 뭐 핸드폰이라든가 백색 가전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이미 진짜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게 많아요 근데도 일본 사람들은 한국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살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가지고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팔려고 해야지 일본 기업들도 나중에 언젠간 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국 기업들이 바로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려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관계가 안 좋으면요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일본 국민들한테 한국이 일본을 싫어한다는 걸 알려봤자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지금도 아직 살면서 일본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어 왜냐면 일본의 그 문화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그게 좀 의미 없어 보이는 축제만 뭐 1년 12달 엄청나게 많고 별로 그냥 여행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가봤거든요 전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한다 이런 걸 알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거야 일본의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평화원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안보 위기라든가 안보 분위기가 안 좋아질수록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안보 불안정성이 가장 높아지는 원인 중 하나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굉장히 미사일도 많이 쏘고 그러니까 한국이 좀 지혜롭게 주변 국가들과 외교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의 국민들도 좀 지혜롭게 설계를 해서 행동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1993년에 일본의 자민당이 이제 선거에서 지고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근데 96년까지 바뀌어 볼까요 그리고 또다시 자민당이 96년부터 해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009년 일본 민주당이 집권합니다 또 정권 교체가 돼요 근데 또 3년 뒤 2012년에 또 자민당이 해먹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3년이야? 이 93년 96년 2009년 2012년 여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93년 전에 아까 앞서 말했던 자민당의 리크루트 사태 이런 부패 스캔들이 뻥뻥 터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뻥뻥 터져서 93년에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8 금융위기가 있었죠 일본 경제가 안 그래도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인데 2008 금융위기까지 터지고 2009년에 또 정권 교체가 된 겁니다 1993년에 정권 교체가 되고 1995년 고베 대지질이 터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일본에서 근데 일본의 야당이었던 정당들 자민당이 아니었던 정당들이 이제 집권을 했잖아 총리가 됐잖아 해결을 못합니다 제대로 솔직히 자민당이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저 대지진이 터졌을 때의 장본인들은 그 정부잖아 그 정부가 해결 못하면 그 정부가 해결 못한 거죠 그렇게 96년에 다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자민당으로 그리고 2008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다시 정권 교체가 됐어요 일본 민주당이 해먹습니다 이때 총리가 하토야마 했어요 이 아저씨 알죠 한국 와가지고 사과도 했잖아 몇 번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2012년에 정권 교체가 다시 돼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아베가 이때부터 이제 총리를 합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2020년까지 최장기간 총리였습니다 물론 아베는 요 이전에도 총리한 적이 있죠 근데 그 얘기까지 넣으면 졸라게 영상이 루즈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 댓글 쓰려고 한 너 아베는 그 이전에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라고 잔소리하려고 했던 너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려고 했던 너 그치? 꼭 잔소리로 해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하고 넘어가길 바래요 그 재미가 얼마나 있냐 그 영상이 볼맛이 나냐 그게? 자 그렇게 아베가 이제 2012년부터 자민당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1955년 이후에 현재 2022년까지 일본의 자민당은 67년 중에 61년 동안 총리를 해먹고 있다 어마무시하죠? 어떻게 61년 동안 한정당이 저렇게 해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저번 시간 일본의 평헌법 개헌 그리고 그걸 도와주고 앉아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저쪽 오른쪽 위에 카드 나오죠? 그거 클릭하세요 자 오늘은 보이시죠? 일본에서 도대체 왜 계속 자민당만 계속 해먹느냐 왜 계속 자민당일까? 자민당이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무려 1955년에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까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저정당이 무려 67년 된 정당인데 그 67년 동안 일본의 총리는 61년을 자민당이 해먹고 있습니다 6년 빼고 싹 다 자민당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간다요 이번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의 역대 참의원 중의원 선거입니다 자 근데 지금 96년도 중의원 선거를 볼게요 지금 투표율 59.65죠? 지금 근데 여기 자민당 239석 신진당이라고 신생정당이 있었어요 얘네가 156석이었어 자 근데 2000년 투표율 보세요 자민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일본 민주당이랑 그 외의 신생정당들이 막 우르르 우르르 이제 또 생기거든요 투표율이 이제 5% 정도 2000년에 오른 겁니다 그죠? 근데 2003년 중요한 선거 59.86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민당 의석수가 233에서 237로 올라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투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민당의 의석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게 일본의 국민들은 대부분 투표를 애초에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투표율 낮은 편이야 근데 자민당이 별로야 자민당이 스캔들이 터졌어 부패 이슈가 터졌어 그럼 그때 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율 안 하던 양반들이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을 뽑으러 투표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자민당이 의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자민당이 아닌 다른 야당이었던 정당을 뽑아줬더만 그 새끼도 자민당이랑 똑같아 그러면 또 투표장으로 안 나갑니다 2009년 중의원 선거 보면 69.28이에요 2012년 보면 59.31으로 10%가 나가려 됩니다 그러면서 자민당이 어떻게 돼요 2009년 중의원에서 69.28 때 민주당 308석 2012년에 투표율 10% 날아가니까 자민당 294석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낮아졌잖아요 오히려 자민당이 2009년에 받았던 총 득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2012년에 자민당이 득표를 덜 받아요 2009년에 지금 자민당 득표율이 1,800만 표였는데 2012년 1,600만 표로 200만 표 날아갑니다 민주당 몇 표 날아갔어요 지금 2,900만 표 받던 민주당이 900만 표로 2,000만 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의석수는 2012년 투표율도 낮아지고 자민당은 294석이 됩니다 민주당은 57석이 돼요 이게 뭘로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자민당 외의 정당들은 일본의 정치환경에서 자민당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일본 국민들이 둘째로 일본 국민들은 투표를 잘 안 해요 근데 자민당이 부패 스캔들이 뻥뻥 터지거나 큰일 터지면 그나마 투표 안 하던 양반들이 투표를 해서 자민당이 아닌 정당이 뽑히는 그런 식으로 정권교체가 됩니다 일본은 그럼 이 양반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민당은 투표율이 낮으면 땡큰 겁니다 물론 정치환경 정치문화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역대 산 것까지는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올라가서 자민당이 유리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민당이 부패가 터지면 이제 그제서야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을 뽑으려고 투표를 안 나가던 사람이 나간다 일단은 자민당이 아닌 일본의 야당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본인들이 당선될 수 있을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민당이 부패했다 아니면 평안법 개헌하는 그런 군국주의를 자민당이 하려고 하는 걸 막아야 된다 이 두 개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자민당이나 저 야당들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얘기할 게 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자민당에서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를 물고 늘어지겠죠 일본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한단 말이야 안정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바뀌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일본에 그래서 자민당을 뽑던 사람들은 그냥 자민당을 계속 뽑고 투표를 안 하던 사람들은 그냥 안 하는 거야 계속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이 그나마 내려가줘야 평화원법 개전 평화원법 개연 이런 가능성이 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냐면 딱 하나예요 지금 이러한 일본의 정치문화 정치환경상에서는 평화원법이 개연되지 않는 걸 막으려면 자민당이 안 뽑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자민당에서 부패 스캔들이 뻥뻥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새로운 정당들을 또 뽑아주려고 원래 투표 안 하던 양반들이 나갈 테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똑같은 거야 자민당이나 자민당이 아닌 야당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1993년에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96년 이후에 또 개박살납니다 일본 민주당이 그리고 2009년에 또 어마무시한 지지로 일본 민주당이 308석을 얻었는데 2012년에 또 개박살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1995년에는 민주당 정부는 아니었지만 야당의 이제 연립정부긴 했지만 고베 대지진을 대처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민당이 뽑히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은 자민당이 너무 썩어빠진 것 같아가지고 자민당이 아닌 야당들을 뽑아줘가지고 93년 2009년에 정권교체가 된 건데 정권교체 되고 나니까 저런 재난이 하필이면 또 터지는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리고 그걸 대처를 또 잘 못해요 솔직히 자민당이었어도 해결 잘 못했을 거야 대처를 지금 자민당이 집권하고 나서도 후쿠시마 원전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죠 투표율이 또 내려갑니다 중의원에서 다음 중의원 선거를 했는데 69.28에서 69.32가 됩니다 10% 날아가고 자민당이 294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308석이었는데 또 투표장을 안 나가는 겁니다 일본 총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인 게 뭐냐면 지금 대박인 게 최근 투표 봐봐 최근 투표 2022년 참의원 선거 52%입니다 21년 중의원 55%예요 19년 참의원 48%입니다 일본은 왜 저렇게 투표율 낮으냐 너무 낮지 않아요 선 넘게 낮아 진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본 총리의 국회 해산 권력입니다 중의원 해산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빨리 일본에서 개헌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본의 총리는요 지멋대로 일본의 국회 그 중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945년 이후 현재 2022년까지 일본의 총리들은 지금까지 26번이나 중의원을 해산시켰습니다 도대체 뭘 저렇게 많이 해산도 하나 싶잖아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2001년에 일본 총리가 고이즈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총리죠 옛날에 고이즈미가 총리되고 나서 우정국 민영화를 공약으로 갑니다 우정국이 뭐냐면 우체국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우체국이 아니야 정부가 혼자 다 쥐고 전 국민의 예금을 담보로 부채를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러던 기관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본의 전 국민이 우체국 예금에 닭고라 박아놨었습니다 예금을 일본에 은행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은행들을 이용하긴 하겠지만 특히나 저 일본의 정부가 운영하던 우체국 예금 저기에 닭고라 박아놨었어요 국민들의 예금을 담보로 일본 정부가 저 우정국을 믿고서 설친 게 솔직한 얘기로 있습니다 근데 이랬던 일본의 이 우체국 우정국을 아예 민영화를 하겠다고 고이즈미가 공약을 건 거죠 방금 말한 것처럼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모여있을 거 아닙니까 예금이 국민들의 예금이 근데 얘네가 일을 거지같이 한 거야 그 수많은 국민들의 예금을 수익성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돈을 다 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성도 안 나는 개판 나는 사업에만 돈을 다 댄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 되면서 어떻게 되죠? 버블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우정국 우체국이 개판이 돼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판단한 능력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이 우정국이 우체국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 넘겨야 된다라고 고이즈미가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고이즈미 전에 정부부터도 우체국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왔던 게 아닌데 총대 메고 고이즈미가 일단 밀어붙인 거야 고이즈미가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우체국이 민영화가 되면 이제 저 우정국의 직원들은 뭐죠? 공무원이 아닌 겁니다 민영화된 우체국의 직원들이지 그러면 민영화 되고 나면 원래 공무원으로 취업한 저 일본 우정국의 직원들은 구조조정 당하고 실업자될 사람들 실업자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체국에 있던 직원들이 막 들어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이즈미가 얘기합니다 당시 27만 명의 우정국 직원이 있었는데 광고를 때립니다 27만 명의 우정국 우체국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다 지켜줄 수 없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저 민영화를 하려고 했어요 고이즈미가 그렇게 2005년 7월에 가결됩니다 간신히 통과가 됐어요 자 근데 일본은 중의원만 통과하면 안 돼요 참의원을 가야 됩니다 이제 참의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참의원에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나갈이 된 거야 그러자마자 고이즈미 총리가 아까 총리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 중의원 해산 권력이 있다고 그랬죠 국민 여러분 우체국 우정국 민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중의원에서 가결됐지만 참의원 새끼들이 가결을 안 해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2005년 8월 중의원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10일에 재선거를 해요 이때 자민당이랑 공명당이 연합을 했었거든요 당시 2005년 9월 기준으로 중의원이 480석이었어 이 중에 327석을 얻습니다 원래 자민당 공명당이 이 중의원 해산하기 전에 의석이 둘이 앞에서 275석이었어요 그리고 327석이 된 겁니다 50석 늘었네요 근데 여기서 다시 중의원 의석은 늘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방금 전에 중의원을 통과했어도 참의원이 통과가 안 됐는데 중의원을 해산해서 재투표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중의원을 저렇게 해산하고 새로 투표했더니 자민당의 의석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참의원들도 바뀝니다 왜? 국민들이 지금 우정국 민영화를 원한다는 게 중의원 의석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참의원에 있는 야당들도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다음 선거에서 박살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의원 의석이 나 고이즈미 총리가 해산하기 전에 275석밖에 안 됐는데 중의원 해산하고 재투표했더니 327석이 됐다 근데 저 참의원 새끼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안 듣고 귀 닫고 눈 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안 해주고 있다 이 새끼들 뽑아줘야겠습니까? 하면서 다음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 자민당이 연설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민당이 총리를 해먹을 때 자기들이 뭔가 불리하다 싶을 때 자민당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도 자기들이 뭔가 개똥을 쌌어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해산을 시켜요 국민 여러분 야당들이 지금 반대해서 우리 인간 자민당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수건 사업들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시켰습니다 우리 자민당을 더욱더 힘을 주셔서 이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론을 아주 쥐고 흔드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겠어? 자민당이 저거 하려는 공약이 괜찮네 어 안 괜찮나 만 보고 그냥 투표하는 거야 국민들이 자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뽑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민당이 통과를 시키려는 법안이 괜찮나를 보고 판단하게 돼요 자민당이 당연히 집권을 할 거고 그냥 전제로 깔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자민당이 통과하려는 그 공약이 뭔지만 그냥 확인하게 된다니까 국민들이 물론 자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중의원을 해산시킬 때가 있어요 있는데 자민당만치 많이 집권을 했던 적도 없고 저 중의원 해산을 자민당의 지지율이 조금 내려갈만할 때 그냥 확 해버릴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민당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시켰어요 그러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40일 내에 투표해야 됩니다 2022년 8월 2일 중의원 해산! 그랬어 그럼 40일 안에 빨리 투표가 이제 시작돼야 되거든요 선거가 그 40일 안에 어떤 네거티브를 할 것이며 어떤 공약으로 싸울 것이며 야당 입장에서는 자민당이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쥐고 자민당이 저 40일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하거든 이제 뻐꾸기마냥 앵무새마냥 여러분 이번에 이거 처리하려고 했는데 저 일본 민주당 새끼들 일본 공산당 새끼들 이번에 처리 못하게 막았다구요 우리 자민당이 이번에 처리하려고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 얘기만 40일 내내 주댕이로 떠드는 거예요 그럼 국론이 자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에만 집중되는 겁니다 야당한테 눈이 안 쏠려요 잘 급작스럽게 해산하고 급작스럽게 또 선거 중의원의 임기가 4년이에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 4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또 선거해서 그런 거야 일본 중의원들 임기 보면은 어쩌고 뭐 1년 반밖에 안되지? 81대, 82대, 83대, 84대 중의원이었대 기간이 다 달라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해산을 해버리니까 일본 국민들이 투표율이 낮은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또 판단을 못 해요 너무 자주 선거가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선 지겨운 거야 이제 자민당을 뽑았었고 자민당을 뽑았는데 어? 해산됐네? 무슨 일 있나? 봤는데 어 뭐 자민당이 또 이번에 법안 통과시킨대 어 뭐 자민당 뽑지 뭐 하면서 뽑고 아 또 선거하는데 지겨워 죽겠네 또 이번에 뭔데? 이러면서 지겨워져요 점점 막 투표를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러면서 게다가 지금 현재 일본 국민들이 투표율이 낮고 자민당만 아니면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북한이 또 계속 미사일 사과 얘기잖아 최근에 중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안 좋고 한국도 반일 중국도 반일 이런 정서를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2011년에는 30대의 한국계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릅니다 이 양반 근데 그 야스쿠니 신사에 불 지르고 나서 한국으로 관광비자로 넘어와 그러더니 나중 가서는 한국에 있다가 한국의 그 일본 대사관 있잖아 거기다가 화염병 던져가지고 잡혀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야 저 새끼 저 범죄자 송환해달라고 일본으로 그랬는데 당시 한국 정부가 이제 그 MB 정부지 일본에 송환을 안 해주고 중국으로 송환을 해줘요 중국에서 해결하라고 피곤해질까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피곤한 일 안 만든 거죠 한국계 중국인이면 한국계는 빼고 그냥 중국인이잖아 중국인인데 일본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했어 한국에 오더니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어 얘를 일본에 송환시켜봐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럴 바에 그냥 중국에 보내버려가지고 그냥 끝내는 게 나은 거지 그 이후에는 2013년에 아 이런 일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한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해요 방화비수 그래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도쿄 지방법원에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한국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폭파시킵니다 어디서 났어 그런 거는 또 그래서 일본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중국인이 야스쿠니 신사 연못이 있어 여 안에 신사 안에 중국 국기 이름이 뭐여 그거 꽂아두고 집에 갔대 그래서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직원이 그 중국 국기를 치웠대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 이러니까 일본 내부에 있는 일본 국민들은 평상시에 본인들이 중국인에게 뭐 호감이 있든 한국인에 대해서 뭐 호감이 있든 아니든 간에 그런 걸 떠나서 일본의 안보가 얼마나 부실하면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 터지질 않나 뭐냐 이게 그럴 때마다 일본 국민들은 안보적인 불안감 같은 거를 느끼고 안보 불안감 때문에 평화안법 개헌에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민당의 표를 더 주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1990년 초부터 생겼던 잃어버린 10년 버블 붕괴가 지금 잃어버린 20년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됐습니다 경제성장률 평균 내면요 1990년 초부터 현재 2022년까지 경제성장률 평균 내잖아요? 제로입니다 0.면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일본의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도대체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강한 일본을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본 자주적인 일본 안보가 굳건한 일본 군대를 보유한 일본 경제도 좋아지는 일본 미국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선진 자민당 정권 사실 중요한 건 경제인데 안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걸 안보로 연결시키는 좀 인지부조화가 와요 본인의 불안감이 안보 때문에 불안해진 거라고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경제가 어려운데 안보가 좋아지면 경제도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한다거나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왜 집권하고 있습니까 터키에서 에르도안이 지금 십몇 년 동안 왜 집권하고 있어요 다 러시아 경제 터키 경제가 안 좋아서 집권이 되는 거야 저 양반들 지금 국뽕 안보 특정 어떤 그 국가의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을 지금 팔아먹고 있거든요 푸틴이든 에르도안이든 지금 터키나 러시아가 그래서 집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일본도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 안보 파리하면 잘 먹힐 때가 있어요 게다가 자민당의 이빨이 개 진짜 개쩔어 진짜 황금이빨이야 일본 국민들이 자민당을 뽑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 자민당이 잘못을 하면 일본인들의 투표율이 늘어나면서 야당의 의석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말했잖아 그럼 뭐여 지금 자민당은요 자기들의 부패 스캔들이나 어떤 그 정치 부패 이슈나 이런 것만 안 터지면은 투표율이 낮은 상태로 계속 자민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각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민당은 투표율만 낮고 자기들의 이슈라던가 부패 스캔들 이런 것만 안 터지면 계속 당선이 되는 거예요 자민당은 그래서 자민당을 무슨 극우정당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언론의 문제인데 그리고 이상한 정치병 걸린 사람들의 문제인데 전혀 아닙니다 자민당은 정치학의 정당론에 나오는 짬뽕정당으로 봐야 돼요 이 짬뽕정당이 뭐냐 도대체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요 김영삼 김대중 후보 연설하는 데 가면은 그 지역에 그냥 수백 메다가 그냥 꽉 찼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대통령이 유세 나가면 그럽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국민들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대통령 후보한테 소속감이나 기대를 걸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이념화되기도 하고 인물에 따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럼 갈라지는 게 굉장히 강하고 소속감이 뚜렷했단 말이야 좌파우파 전락에 따지면서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화되고 도시화되고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공업화가 되면서 점점 정당들의 역사도 길어지고 좀 뻔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정당의 관심이 좀 덜해집니다 그러면서 소속감이 좀 떨어져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좀 줄어들고 정당의 본인들이 당원이 돼야겠다 소속감을 느껴야겠다 이런 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들이 점점 뒤져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정당에 돈을 내고 정당에 후원을 하고 당원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정당들이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점점 당원들이 줄어들고 우리 돈이 점점 줄어드네 우리 당들이 지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국회에서 법을 처리합니다 지들이 지들에 의한 지들을 위한 법안 정당의 국가보조금 보존법안 이런 것들을 지들이 살아남으려고 지들이 지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당원으로 모시고 어떻게든 이 당원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노력하는 걸 안 하고 이제 어차피 정당 보조금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우린 집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집권만 하자 당원 모을 생각 드라고 내버려 두고 우린 집권만 하면 된다 그리고 특정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다 집권을 하려면 개나 소나 수많은 이익집단과 카르텔과 특정 성향을 가진 무리들을 현혹시켜서 표파리를 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공약을 전락에 전락에 내기 시작하죠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약 내고요 담배 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담배 공약 담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담배값 인상 아니면 탈모 있는 사람들을 위해 탈모 공약 별걸 다 냅니다 이제 점점 상산만 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공약이 짬뽕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좌파우파가 없어져요 그거를 카르텔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짬뽕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복지정책 안보정책 보수주의 진보주의 다 짬뽕시켜가지고 거대 양당들이 지금 공약 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게 다 표파리에 잘 먹히거든요 자민당이 딱 그런 정당입니다 지금 물론 일본의 자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지금 대부분 이런 카르텔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민당의 정당이념을 보면은 알다가도 몰라요 저 양반들 복지정책도 하겠다 보수주의도 가고 국가주의도 가고 군국주의도 가고 경제민영화도 하고 사회복지제도도 할애하고 지방분권에 지방에다가 투자 많이 해주고 정부가 뭐 대책을 마련하고 뭐 돈 뿌린다 그러고 별걸 다 내요 이 사람들 지금 뭐 어딜 보고 극우라고 하는 거야 이걸 포퓰리즘에 미쳐가지고 지들 저 헤쳐먹을 생각만 하는 새끼들이지 너무 너무 좀 안좋게 얘기했나 어 어 어 여러분들 이건 극우정당이라고 하면 안 돼 게다가 일본에는요 자민당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예비 지역정치꾼들이 줄 서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민당만 들어가면 먹고 들어간다 당선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민당 당중앙에서 알아서 자민당 중앙에서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일본의 각 지역의 구의원 아니면 도의원 광역시 시의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 자민당 들어가려고 설치고 댕기는 사람들 엄청 많아 일본 정치는 이제 야당 자민당이 아닌 정당에 들어가느니 아싸리 내가 지금 당장은 자민당에 못 들어가도 나중에라도 자민당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 가서 정치하는 게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당선이 되니까요 지금 당장 욕심부려가지고 자민당이 아닌 야당을 통해가지고 선거에 나가봤자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자민당 공천받으려고 지금 줄 서있는 인간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일본 열도 전국에 자민당에게 사바사바하고 선거철만 되면 자민당을 위해 봉사하고 자민당 뽑아달라고 난리치고 댕기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카르텔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진짜 간다여 개인적으로 보살이야 진짜 보살 자민당이 포장지라는 걸 고지곳대로 다 들어줘요 예를 들어 오일 쇼크 아시죠 중동안학 국가들이 잠가라밸부해가지고 석유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전세계 경제 박살나지 않습니까 일본의 당시 자민당 정부도 개박살이 났겠죠 그래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당시에 70년대에 지방보조금을 줄이고 공공사업 줄이고 사회복지 줄이고 다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줄입니다 그러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을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국민들의 자주적 발전을 통한 새로운 일본식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감투를 씌웁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되죠 이게 정부가 지들이 돈 없어져가지고 지지율 줄여놓고 뭘 갑자기 국민들이 자주적 발전을 해 국민들 스스로 자력갱생하셔서 새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일본형 복지사회론이라고 감투를 씌워요 근데 이게 먹혀 왜 그러냐면 일본은 옛날부터 국가가 개개인들의 삶의 복지와 사회 전반을 다 알아서 해주질 않았어요 각 지역별 가족들끼리 부족들끼리 아니면 영주 아래의 카르텔들끼리 지들이 알아서 다 했어야 되지 정부가 일일이 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야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징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이장들 포섭해가지고 국민들 선동해서 군인들 끌고 가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아 국가가 그동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힘을 써줬는데 국가가 어려워졌고 이제 우리들 스스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씹으래 나한테 어? 아니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이제 술 먹고 이제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일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이나 그 경제개발 오개년 했던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그 양반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노인층 중에서는 향수나 그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1970년대에 일본 국민들도 정부가 본인들을 위해서 1960-70년대에 빤 경제성장을 실제로 하기도 했거든요 일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고마움을 느끼고 이제는 좀 직출 줄이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집권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머리가 좋아 참 자민당이 게다가 일본은 내부 정치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북한이랑 통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세요 개판날걸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북한이랑 한국이 통일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았어 일본 사람들한테 그럼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 일본의 내부 정치는 그렇게 싸울 이념적인 어떤 논쟁이나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민한 그런 정치 주제들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지금 끼케야 평화원법 개헌할 거냐 아니냐 이 말이요 뭐 그 외에도 있기는 있어요 짜잘하게 우리나라처럼 정당과 정당들이 첨예하게 반대가 돼가지고 서로 얘는 A 얘기하고 얘는 B가 얘기하게 되는 이런 게 별로 없고 어떤 특정 이슈가 있으면 얘네도 애매해하고 얘네도 애매해한 스탠스를 가지다가 눈치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일본은 공약을 그래서 걸어도 선거철마다 자민당이나 자민당 아닌 애들이나 거기서 거긴 거야 우리나라도 요즘 거기서 거기죠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거대 양당이 있잖아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 뭐 미국과의 관계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게 지금 거대 양당들은 크게 다르잖아요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일본은 그럴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첨예한 갈등이 있고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면 그냥 좋은 거지 그거 따라가요 그럼 결국 또 뭐죠 문제 안 터지면 자민당이 쭉 뽑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의 투표율은 낮은 편이다 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요 참의원 중의원 선거들 있잖아요 2012년 거까지만 볼까요 우리가 요 10년 한 거 평균을 내보니 53.7입니다 투표율이 53.7이에요 한국도 투표율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일본은 더 낮아요 한국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투표율이 70%가 넘어요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이게 요 근래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투표들인데 19대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다 평균 내면은 우리나라도 높은 편이 아니야 평균 내보자 59.4네요 일본이랑 6%밖에 차이 안 나요 굉장히 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뭡니까 일본의 대통령 총리를 뽑는 선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거 근데도 투표율이 5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의원만 따로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중의원만 따로 계산하면은 2012년 중의원 59.32 그리고 52.66 그리고 53.68 55.93 55.39네요 총리가 선출되는 그 중요한 선거가 55.39%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만 보면 근데 우리나라 대선 어때 지금 18대 대서 75.84 19대 20대 77 77이에요 대통령 뽑는 거랑 국회의원 뽑는 게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한국의 국민들은 근데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총리를 뽑는데도 근데도 낫다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 국가잖아 중의원들을 일단 뽑고 그 중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총리가 뽑힌단 말이야 근데도 평균 최근 10년 동안의 중의원 선거 투표율이 55%밖에 안 된다 왜 어차피 자민당이 될 거니까 자민당이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야당이 그렇다고 자민당보다 훨씬 더 낫고 뭔가 뭐 비전이 보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 그냥 투표 안 하고 가만히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자민당에서 큰 스캔들이 터지면 그때 가서 야당을 뽑는 거죠 최근에 아베 와이프 스캔들이 있었어요 2017년에 사학법인 관련된 스캔들이 있었는데 아베 와이프도 뭐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2017년 2월에 있었는데 2017년 9월 28일 중의원을 해산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베가 처음엔 버틴 거야 터졌는데 괜찮을 거라면서 버텨요 버티다가 안 될 거 같은 거야 바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해산시키기 직전에 자민당이 몇 석이었냐면 291석이었어요 해산 이후에 자민당 몇 석 됐을까 아베의 사립학교 스캔들까지 있었습니다 284석이 됩니다 어떠세요? 한 7석 날아가고 초부 보지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사립학교 딱 묻고 7석 나가리 시킨 다음에 바로 그냥 또 우리 자민당이 다수석으로서 그냥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을 잘 헤쳐먹을 때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이슈가 터지고 국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일이 더 커지고 많이 퍼지기 전에 국가를 새롭게 뭐 다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분을 만들고 구실을 만들어서 그냥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4년 동안 해먹을 기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산하면 284석이 되면 지금 291석에서도 한 7석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7석씩 날아갈 때마다 짜증 나잖아 내가 어떻게 당선된 건데 저 중의원이 일본에서 난 그래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을 줄 알았어요 중의원 해산이 근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땡큐야 내 정치 생명을 알아서 연장시켜주잖아 물론 내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다시 그러나 나중에 그다음 선거에서 또 붙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민당에만 내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특정 스캔들 성기거나 그러면 중앙당에서 알아서 국회 해산하고 그 총리 나가리만 시키고 다시 총선하면 다시 선거하면 또다시 자민당 의석수 꽤 많이 안 줄어들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 있고 저 중의원 해산되는 이후에 낙선한 의원들도 그다음 선거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또 해산될 거니까 좀 이따가 그때 가서 또 나가면 되지 게다가 일본의 문화가 있잖아요 일본의 국민분들은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일본의 국민들은 왕이나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면은 함부로 감히 국민 따위가 대항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나대는 걸 안 좋게 생각해요 누가 밖에 나가서 들어놓고 시위하겠습니까?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만 설치고 댕기는 정치병 걸린 애들이 일본에도 많은 거야 지금 넷 위기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뭔가 기존의 질서를 박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이 있어요 일본 문화야 그게 좋게 좋게 조화롭게 가길 원해요 대부분 그 조화롭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일본 세상에서 1,000명 정도가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A라는 거에 대해서 맘이 안 들어 불만이 상당히 있어 근데 대부분의 일본 인구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불만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입 다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조화를 깨는 거니까요 지금 나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군말 안 하는데 내가 이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시끄러운 일을 만드는 건 이 국가의 조화롭지 못하고 사회의 조화롭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연예인 누구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어 그 연예인을 누가 때렸어 그러면 그 연예인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 자식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만들어져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나라야 조화를 깬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돼요 일본은 사실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인권 노동권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 아니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민주주의적인 의식 이런 게 일본의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있어왔던 문화들 때문에 발견이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가 됐고 자유가 보장된 나라고 여러 가지가 이제 민주적인 질서와 제도가 들어선 나라인데도 그 법과 제도를 벗어난 저 국가의 옛날부터 있던 전통적인 문화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 돼야 되고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시 돼야 되고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현재의 세상에 시끄러운 일을 만들면 안 되고 개인이 현재 사회에 조화를 깨는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가 더 올바를지도 모르겠어요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시 되고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시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개인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각자가 다 노력하지 않습니까 일본 가면은 그 원인 본질적인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 당연한 질서와 별탈 없고 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아무도 불만 제기 안 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토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화를 깨는 거라서 이런 문화권에 있는 일본이란 국가가 새로운 정당에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뽑히겠습니까 자민당이 아닌 새로운 정당과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치가 뽑힐 가능성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민당이 똥을 싸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겁니다 자민당이 나라를 팔아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유연하게 포퓰리즘을 하고 국민들 귀가 달콤하게끔 감투도 씌워주고 포장질도 하고 이러면서 총리들이 지들 멋대로 해산시키고 중현 해산시켜서 총선 새로워하고 일본 전역의 수많은 세력들과 카르텔들이 자민당에 빌붙어먹고 그래서 자민당이 계속 집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는 한 개헌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자민당이 진짜 큰 똥을 싸지 않는 한 일본의 이런 정치 문화 정치 상황은 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일본원법 제7조에 중의원 해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천왕은 국회를 소집하고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권한을 일본 총리에게 위임한다예요 즉 총리가 천왕을 등에 업고 지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왕이 실제로 본인의 천왕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일본의 내각 일본 총리 정부의 승리 있어야만 천왕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왕은 지금 일본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인물이고 일본의 국민들이 천왕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신성시 여기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의 총리나 정치인들이 천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하나 개인적인 생각에는 천왕을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천왕을 좋아했다면 천왕 각하께서 직접 정치를 하셔야지 왜 저희 같은 정치꾼 나부랭이들이 정치를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하지 아 그리고 일본의 이 민주주의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진짜 대박인 게 있어 일본이 민주주의 제도가 이상한 나라라고 소문이 자자한 나라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의 국회의원은요 선거에서 떨어지잖아요 다시 당선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이게 도대체 이 양반 얼굴 기억나세요 갓나우토 총리 옛날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정도 1년 정도 일본에 총리했던 갓나우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집니다 왜 총리였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고 대처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자 그리고 2014년에 일본 중의원 선거에 또 나가요 또 떨어져요 그럼 둘 다 떨어졌네 근데 둘 다 당선됩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떨어진 정치인이 다시 당선이 됐느냐 오늘의 주제 기가 막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당선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얘기부터 할게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죠 소선거구제죠 소선거구제 지역구 있죠 지역구 광진을 강남갑 강남을 그 선거구 있잖아 한국에서 국회의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여러분들 누구 뽑았어 누구 좋아해 오세훈 좋아해 이재명 극단적으로 예시를 안철수 이번에 뭐 보궐선거 나왔잖아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안철수로 하자 이재명 안철수로 하자 이재명 안철수 어떻게 뽑혔어요 지역구에 나갔잖아 이런 식으로 돼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한 명만 당선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소선거구제야 하나의 지역구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게 소선거구제예요 근데 중대선거구제는 뭐냐 하나의 지역구에서 여러 명이 당선되는 겁니다 근데 어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많아요 일본은 뭐 하나의 지역구에서 서구시 강남구에서 10명이 뽑히나 그게 아니라 선거구 자체를 크게 잡는 거야 예를 들어 강남 따로 잠실 따로 서초 따로 관악구 따로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 강동구랑 잠실랑 강남을 묶어 여기서 이제 1등부터 6등이 국회의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6석이 생겨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그러면 여기가 6명까지 생기면 당연히 정당들도 6명까지 후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 국민의힘에서 6명 정의당에서 6명 다른 당이 또 6명 그러면 지금 후보가 몇 명이겠어 엄청나게 많은 거야 후보가 그중에서 6명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6석이 생기는 거니까 6명을 각각 정당별로 뭐 알아서 뽑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한 명만 뽑습니다 그리고 1등에서 6등을 국회의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민당만 뽑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야당이 뽑힐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나 같은 정당 사람들끼리도 경쟁을 하게 돼요 이게 일본의 도쿄도 아시죠 이게 도쿄도입니다 도쿄도 인구가 1396만 명이에요 2022년 7월 10일에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어 여기서 대선거 구제로 뽑습니다 여기가 하나야 국가 하나야 이게 여기에 국회의원 후보가 모잘라가지고 하나 더 붙여요 지금 포스터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모자란 거야 지금 모자란 거야 지금 마흔몇 명이 나가가지고 저기 지금 도쿄도에서만 6명을 뽑는데요 6명을 뽑는데 이렇게 많은 후보가 나가서 자기가 부족해서 더 붙이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한 명만 뽑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2022년 7월 10일에 도쿄도에서 참의원 선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어로 된 위키백과 자료인데 확인해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더라고 근데 요거를 PPT로 일일이 만들라니까 졸라 귀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2022년 7월 10일에 했던 도쿄도의 참의원 의원 지역구 선거입니다 비례대표는 따로인데요 지역구 6명만 뽑는다고 돼 있네요 자 자민당 우사이 켄타로 14.65 받아서 1등에서 당선됐습니다 근데 2등이 공명당 11.8%예요 3등이 일본 공산당인데 10.88%입니다 입험민주당이 10.64% 받았어요 9% 8% 그 아래로 여기 또 자민당이 있어 보면은 없나? 없네 씨브레 지금 보면은 득표율을 고작 14% 11% 10% 10% 9% 8% 한 표밖에 행사 못한다 그랬잖아 저 14%에서 8%밖에 안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는 거야 저기서 대선거구제에서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저 6명이 당선된 거는 지역구 별로 1명씩 뽑힌 게 아니라 도쿄도 전체에서 그냥 44명 다 때려박은 다음에 그중에서 1등에서 6등만 붙었다 이 말이야 그럼 뭐야 지금 지금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 투표한 수많은 도쿄도 국민들의 표는 4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표가 몇 퍼센트야 저거 1등부터 6등 당선됐으니까 의미 있는 표만 몇 표가 됐는지 볼까요? 66.8표가 의미가 있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네 어어어 나머지 38명은 낙선을 했다 근데 이게 참의한 선거에서 이렇게 대선거구제를 했잖아요 한 번에 6명을 뽑고 근데 지금 일본에서 시골 조금 인구가 적은데 그런 데는 이렇게 여러 명을 뽑을 필요 없이 한 명밖에 안 뽑힐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소선거구제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 소선거구제를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제가 법으로 명시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긴 인구가 적어서 원래는 중대선거구로 하던 거를 여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그냥 소선거구제로 하는 거지 원래부터 소선거구제로 하려던 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도로 투표를 해버리면 지역구 졸라 크게 만들어 놓고 도쿄도 전체로 여기서 후보 막 40명 넘게 기어나오게 만들고 이 중에서 6등까지만 뽑히는 1등부터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하면 일본에서 누가 잘 뽑힐까요? 정당이고 뭐고 떠나서 유명한 정치인 아빠랑 할아버지 내내 대대선선 물려받은 지역구에서 헤쳐먹고 있는 정치꾼 이런 사람이 당선되기 유리합니다 일본의 투표용지는 참의원이든 중의원이든 이름을 직접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투표용지에 1번 후보 누구 2번 정당 누구 3번 누구 4번 누구 쫙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내가 뽑을 사람 이름을 외운 다음에 가서 여기다 이름을 써야 돼요 뭘 보고 적으라는 것도 안 준대요 지금 후보가 몇 명이 있습니다라도 붙여놓든가 그것도 아니야 저것만 준대 그냥 그러면 저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누굴 뽑을지를 이름을 외워야 돼 원래 기억하고 있던 그 정치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야만 투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A당이랑 B당에서 간다요라는 동명이인이 있어 55세 42세가 있어 그러면 나이까지 넣어야 집계가 된대요 동명이인이 있으면 동명이인이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썼다 그럼 사표됩니다 뭐야 이게 대만은 이런 식으로 정치인의 얼굴 정당 이름 다 박아놓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투표가 왜 민주주의의 꽃이에요? 국민이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뽑았다라는 거로 만들어줘야 그 민주주의의 꽃이 필 거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그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일본에 참여한 선거처럼 저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하면 국민을 위해 정말로 일하려는 정치 신입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뽑히기도 어렵고 신생정당이면 신생정당일수록 더더욱 뽑히기 어려워져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고이면 고일수록 잘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고인 인간들이 바뀌려고 하겠어요? 원래부터 오랜 기간 동안 터줏대감처럼 있던 정당이 뽑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 대선거 구제고 상위 6명이 당선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후보가 50명이 나왔어요 자민당 후보 6명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6명은 인지도가 원래 있었고 얘네는 다 처음 보는 얼굴이야 그럼 국민들이 누굴 뽑을까요? 이 나머지 정당 44명을 정확하게 한문이랑 일본어로 이름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돼요 근데 오타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정당은 새로운 정당일수록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대통령 지금 이름이 헷갈리고 정치인들 이름도 헷갈리고 이럴 때 있거든요 한두 글자 정도 그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자민당 후보가 당선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른 정당들의 이름 다른 정당들의 후보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자민당 후보를 쓰거나 자민당이 아닌 정당을 뽑았지만 오타가 나서 무효표 처리가 되거나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대선거 구제는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리고 대선거 구제뿐만 아니라 투표용지가 이따구로 생긴 것도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자민당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일본의 참의원 참의원과 중의원이 있는데 중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의 이름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근데 중의원은요 소선거 구제예요 지역구별로 1등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중의원은 소선거구로 하면서 참의원은 왜 또 중대선거구제로 합니까? 자 문제는요 중의원 선거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갓나우토 아저씨 어디 갔어? 어 우리 갓나우토 아제 2014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둘 다 새로 붙게 되었다 이 양반이요 중의원을 2009년까지 10선을 했던 사람이에요 10선 근데 이 양반이 다음 중의원 선거가 2012년이었어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 선거에서 떨어진 거야 지지율이 안 좋아서 2014년에도 또 떨어져요 근데 둘 다 당선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뭔 개소리냐 도대체 여기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진짜로 정신 차려 무조건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여기서 한국은요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만 나가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만 나가죠 일본은 둘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참의원은 둘 다 못 나가요 근데 중의원은 둘 다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면 도대체 자 예를 들어 갓나우토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아무리 자민당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2판민주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 거물이거든요 일본에서 일본의 민주당에서도 카르텔이 꽤 있어요 정당 안에서 이런 사람이 지역구에 나갔어 근데 2012년에 나갔다? 어떤 상황에서 나갔어요? 후쿠시마 원전까지 터졌는데 갓나우토가 그때 총리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에 선거를 나갔는데 불안한 거예요 원래 같으면 중의원의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둘 다 같이 나갈 필요가 없는데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정당에서 전략을 짭니다 갓나우토로 하면 또 명예훼손이라고 지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갓나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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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님 기존에는 지역구에서 한 번도 나갈 데는 적 없고 항상 붙어 오셨지만 이번에 갓나우토 총리께서 총리 헤쳐드실 때 동일본 대지진 등신같이 대처하고 지지율 개박살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지역구에서 떨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 1번으로 해서 같이 나가세요 근데 떨어졌어 떨어지면 이거로 붙는 거로 처리하는 겁니다 붙을 카르텔이 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꾼일수록 저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석패율제라고 해서 따로 있는데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같이 나간 사람들 중에 지역구에서 떨어진 그게 너무 아쉽게 떨어진 사람들일수록 우선순위에 올라가서 붙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정치 거물이든 누구든 그 정당에서 원래는 당선이 잘 되던 사람 아니면 그 정당에서 영향력이 있던 카르텔이 있던 사람들 중에 높은 중진들 중에 원래는 안 떨어졌는데 이번만큼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아슬아슬한 거야 씨부래 그러면 보험을 드는 거야 비례대표로 같이 나가서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 정말 2%밖에 안 돼 그러면 석패율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이긴 애보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일수록 지내 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뭔 소리냐면 이 지금 지역구 떨어질까봐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인간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똑같은 정당 안에서도 자민당이든 일본의 민주당이든 야 나 이번에 지역구 떨어져 하면 못 될 것 같아 떨어질 수도 있어 나 비례대표에 우선순위 좀 넣어줘 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랑 지역구 같이 나가는 인간들이 당의 중진이거나 당에서 해차먹는 카르텔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떻게 뽑았어요 지역구 200에 비례대표 100이면 계산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나가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투표할 때 두 장 주죠 정치꾼 목록이랑 정치꾼 소속 회사 목록 같이 주잖아 어 그래서 정치꾼들 중에서 하나 정치꾼들 소속 회사 중에 하나 이렇게 뽑잖아 정당을 뽑는 게 따로 있어요 그렇게 전국에서 이제 정당의 유권자들이 이제 다 투표를 했어 이게 100%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비례대표에 부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간다정당이 35% 받았어 효효정당이 40% 받았어 그리고 간다드포 정당이 20% 받았어 그러면 100석 중에 간단하게 계산하면 100석 중에 얘네 35석 주고 얘네 40석 주고 얘네 20석 주는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란 말이야 대신 비례대표 후보를 간다정당이 1번부터 100반 효효정당도 1번부터 100번을 정해놔요 선관위에 제출을 해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 1번부터 100번까지 해놨잖아 우리 40등까지 준다네 그럼 우리가 정해놓은 1번부터 40등만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47석밖에 안 됩니다 비례대표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왜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부터 전 세계에 보고된 바 없는 개쓰레기 선거제도 국민들을 개돼지 호구로 보고 만든 졸라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저때부터 계산공식이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자세한 건 간다요의 친구 효기심이 옛날에 올려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들은 선거에서 뽑히는구나 일본의 특정 정당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정당 내에서 권력이나 카르텔이 있을수록 이런 사람들이 더 당선되기에 편하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거의 결론이 뭐냐 계속 하던 정당 하던 인간들이 계속 헤쳐먹고 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일본의 민주주의 제도는 일본의 문화 때문에 그 제도 자체는 민주적일지 모르겠으나 어떤 제도의 구멍도 지금 많은데도 지금 어떤 개정이 잘 안 되고 있고 둘째로 일본의 지금 국민들의 문화적인 것 때문에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가 민주적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간다요가 얘기하는 게 자민당만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부분의 지금 야당 일본의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도 저짓거리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잘 안 하세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문화권이고 본인들이 국가의 주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 우리 국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잘 안 생기는 문화권이잖아요 사무라이 정권일 때도 사무라이한테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했고 윗사람한테는 아랫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충성해야 됐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적으로 아직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일본을 정치하면 또 유명한 게 있죠 그리고 자민당하면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죠? 개파정치 파벌정치 같은 당인데도 당 안에서 여러 세력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본은 그게 더 심하고 뉴스에서도 엄청나게 자주 보도 돼요 근데 최근 들어 일본 자민당의 누구 파벌? 아베 파벌? 기시다 파벌?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현재 2022년 일본 자민당 아니면 다른 정당들의 개파 파벌은 사실상 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자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일본의 중의원은 뭐로 뽑힌다? 우리나라랑 똑같이 1등만 된다 1등만 근데 1993년까지는 중의원도 중대선거 구제였습니다 중대선거구 뭐라고 했어 저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지었고 졸라 크게 만들고 여러 명 후보 다 때려박은 다음에 거기서 1등부터 몇 등까지 뽑히는 거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시면 전편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저쪽에 저기 저기 보이시죠? 저기 카드 떠요 저기 근데 뭐라고 했어? 94년부터는 우리나라처럼 1등만 뽑히는 지역구를 여러 개로 쪼가리 내서 한 명씩만 뽑히게끔 갈라닫다 이 중대선거구제에서 어떤 식으로 됐다고 했죠? 선거를 출마할 때? 도쿄도 이 큰 곳에 인구가 1,300만 명 산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저기서 10명이 뽑힌다고 칩시다 자 이 10명을 뽑는 대선거구제였던 도쿄도에 10개의 정당이 각각 10명씩 총 100명의 후보가 나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같은 정당 상관없어요 서로 다르든 말든 간에 저 100명 중에 10명까지만 당선됩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투표는 한 명한테 밖에 못한다 1등부터 10등이 당선되면 저 중에서 난 10명을 뽑을 줄 알았어 그래도 한 명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죠 나머지 90명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민당의 파벌 정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중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해요 참염리 선출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도쿄도에 10명을 뽑아 근데 특정 총리를 하려는 인간이 지 사람을 이 10명을 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두가 인기 있던 총리 후보자가 이 대선거구제에 나가 그리고 지 사람들 파벌들을 또 꽂아요 방구절에 예로 든 거 있죠? 엄청 큰 도쿄도라는 지역구에 예를 들어 10개의 정당이 10명씩 총 100명의 후보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100명의 후보자 중에서 특정 파벌만 여러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기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외 5명은 또 다른 파벌이야 파벌 대 파벌로 자민당끼리도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론 꼭 굳이 이렇게 나가진 않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총리가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 자기가 나이 먹으면 저 자기를 따르던 저 파벌 중에 다음 총리를 정해줄 거니까 같은 당이더라도 자기 파벌들끼리만 지지 유세해주러 가고 자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지만 총리 오랫동안 해먹고 싶고 지 사람이 그 다음 총리 되게끔 해가지고 계속해서 헤쳐먹을 수 있게끔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당 안에서 위력을 발휘할 정도의 세력이 되려면 딱 견적을 보는 거야 일본에서 자민당이 유리한 지역구 그리고 특정 개파나 파벌의 수장이 다음 총리에 나갈 예정인 수장이 지가 지지율이 높은 지역구 그런 데를 딱 골라요 고르고 야 여기에 내 파벌 다 집어넣어 야 인기 없는 데는 다른 애들 보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야 당선이 잘 되고 내 사람이 더 당선이 되게끔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지역구도 내가 정해가지고 중대선거구로 할 수도 있고 이럴 땐 자민당의 파벌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1994년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중연선거도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각 지역구가 갈갈이 찢어졌어요 전부 다 그러면 특정 파벌발로 당선되게 하는 게 잘 안 먹혀요 그 파벌발로 한 명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한 지역구에서 대선거구에서 당선되게 했던 건데 파벌발로 당선시키는 게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야 정당별로 지역구 하나에 한 명씩만 당선이 되니까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특정 파벌의 수장이랑 원플러스 원플러스 원플러스로 여러 명 끼워 팔려고 이제 한 번에 대선거구제로 하나로 나갔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지원 유세를 누가 해주느냐 그리고 그 당의 이미지가 어떠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2022년까지 오면서 일본의 자민당이든 일본의 다른 정당이든 파벌보다도 그 특정 정당의 인기 있는 정치인 한 명 한 명 그 자체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정당의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식으로 일본의 자민당이나 다른 정당들이 바뀌어 갑니다 지금도 파벌이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옛날처럼 파벌 정치가 굉장히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가 맞다 이 말이야 자민당 파벌 정치를 2022년에도 떠든다는 거는 자민당이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고 일본의 중년선거가 지금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뀐 이후에 어떻게 바뀐지를 모른단 얘기야 파벌이 지금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약화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총리를 뽑을 때도요 당원 투표를 많이 해요 현재는 당원 투표 비율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 같은 자민당이나 특정 당의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파벌로 할 거야 게다가 일본에서도 지금 뇌물수수 관련해서 자민당이 그동안 많이도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뇌물수수 스캔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미지 때문에라도 특정 파벌이 뇌물과 관련해서 뇌물을 뿌려가면서 뒷구녕에서 자기들의 파벌의 힘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런 거 하나 뽀록나면 자민당이란 그 정당의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도 그 특정 파벌과 개파만으로 자민당의 꼬라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개파나 이런 파벌이 조금 희석되었어도 정당에다가 로비를 하는 일본 내에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거의 위력은 일본에서 상당히 막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본 정당 안의 파벌과 개파는 약해졌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망상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간다이오는 지금 자민당이 투명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로비가 많은데 이러면서 또 댓글 달아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민당의 파벌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럼 과거에는 자민당의 파벌이 어마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과거에 자민당 파벌을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로키드마틴 아시죠? 미국에서 비행기랑 전투기랑 항공기 같은 거 만드는 거로 좀 유명한 회사거든요 로키드마틴이 1970년대에 로키드마틴이 일본에다가 자기들 전투기 팔아먹으려고 일본의 정치, 경제계 인사들한테 뇌물을 뿌려요 여기서 하나 또 불편할 인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로키드마틴은 1995년에 로키드와 마틴이 합병해서 그 이후에 로키드마틴이 됐기 때문에 1970년대에는 로키드라고만 불러야 되는 게 맞으나 그냥 편의상 로키드마틴이라고 하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본에만 뿌린 게 아닙니다 얘네가 얘네 일본 말고 전 세계에 뿌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키드마틴이 일본 정제계에다가 돈 뿌린 게 이제 뽀록이 나요 당시의 총리였던 다나카 총리가 있었어요 맨 왼쪽에 있는 다나카 가쿠A가 당시 총리였어요 저 로키드마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양반을 포함해서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일본의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다나카 총리가 자민당의 당시 파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다나카 이 사람이 총리가 된 게 자민당의 자기 편이 많아서가 아니야 다른 파벌들이 전략적으로 이 다나카를 총리로 앉혀놨었어요 1970년대에 자민당 내의 주류 정치꾼들 파벌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이 다섯 개의 주요 파벌이 있었습니다 다나카, 후쿠다, 오희라, 미키, 나카소네 다나카라는 파벌이 다나카 총리의 파벌인 거야 근데 지금 여 가운데 보면 오희라랑 미키 보이죠? 이 두 개가 다나카를 밀어줘요 그래서 다나카가 총리가 돼 그럼 뭐야 지금 오희라랑 미키랑 다나카가 셋이 해먹고 있는데 후쿠다랑 나카소네는 아니네요? 그런 상황으로 다나카가 총리가 된 상황에서 로키드 마틴 사건이 검찰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오희라, 미키라고 하지 말자 3번, 4번이라고 하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이 양반이 다나카인데 이 양반이 총리가 됐을 때 3번, 4번 아재들이 이 1번을 밀어줘서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나카가 총리가 될 직전에 사토 에이사쿠가 총리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내가 61, 62, 64대까지 총리 해먹었으니까 이제 다음 65대 총리를 괜찮은 애한테 좀 물려줘야겠네? 누구한테 밀려줄까? 하면서 이제 간을 봐 근데 여기서 이 두 명한테 눈이 갑니다 1번, 2번 다나카, 후쿠다 이 사토 에이사쿠 총리 입장에서는 다음 총리로 1번 아니면 2번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나머지 3번, 4번, 5번 아재들도 총리하고 싶었겠지 그러나 지금은 시불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당별로 거대 양당들이 과거의 대통령이나 과거의 특정 인물들을 빨아 제끼고 성역화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처먹죠 일본은 그게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800년대, 1900년대에도 총리가 있던 나라 아니요? 일본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역사가 흐름을 수록 지금 쌓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아니라 1848년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으며 지금 쌓여있는 과거 대통령이 몇 명이겠어요? 지금의 따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등에 업고 팔아먹을 대통령이 일수가 더 많아진 거네요 그죠? 일본도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일본에서 옛날에 인기 많았던 정치 거물들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예로 들게요 1번 총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100명 중에 25명 정도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저쪽의 A를 계승한 누구가 제 파벌이 됐습니다 Z를 계승한 정치인이 저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다 그게 바로 총리 후보 나다 뭐 이런 식으로 가 그게 그리고 선거에서 먹혀요 이런 식으로 자민당에서 저런 개파가 만들어지거나 어느 정도 지지율이 먹고 들어가게 된 정치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자수선거를 해가지고 뭐 개파들을 모집하고 누구를 계승했다 이런 세력들 안 모으고 내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5명의 개파가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3번, 4번이 이 1번한테 지지를 표명했는데 A 정권일 때 이제 스캔들이 터진 거야 그럼 이제 3번과 4번이 어떻게 하겠어? 에이 저 새끼 병신이었어 얘들아 우리는 이제 2번 후크대를 지지할 거라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통수치고 일본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인식할 때 그래 저 사람들이 저 다나카 개파도 아니고 저 3번하고 4번이 다나카를 지지했어도 아예 다른 개파니까 개파를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다나카와 합쳐지고 합쳐졌다는 인식을 못 받게 되면은 오히려 빠져나가고 손절할 때 편한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정당과 정당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정당 안에서 저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자민당과 다른 정당이 싸우는 거는 굉장히 약해요 단 자민당 안에서 싸우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졌지만 중대선거구가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던 1994년 이후부터는 좀 달라졌지만 지금도 아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과거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자민당이 지금 1955년에 탄생해서 2022년까지 67년 됐습니다 역사가 근데 67년 역사 동안 61년을 자민당에서 총리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민당은 그 67년이란 기간 동안 다른 정당과 자민당이 경쟁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했지만 자민당 안에서 이 머가리들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중요했던 겁니다 어차피 자민당이 웬만하면 총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파벌 정치를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저 파벌 정치 덕분에 자민당이 집권을 또 오래 했어요 A 파벌의 비리가 터졌어 그러면 나머지 2345가 저희랑 다른 파벌에 상관없는 새끼야 야 단악과 총리 중위원 해산해 뭐해 너 때문에 다 죽겠어 씨부래 빨리 중위원 해산하고 넌 꺼져 이제 총리 자리를 내려놓고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개파 정치가 자민당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와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가 나가리되면 나머지 있던 2345번이 저희 2345가 연합을 해서 자민당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부패했던 일본 세력을 착결하고 이제 쇄신을 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그거 이제 솔직한 얘기 우리나라 같으면은 택도 없는 얘기잖아 그게 저 정당에서 비리가 터졌는데 니네를 또 뽑아주냐? 우리나라는 그러잖아 일본은 안 그래 다른 사람으로 인물교체되면 오프콜스가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딱히 비리가 없었어도 일본 총리가 예를 들어 뭐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야 꺼져 빨리 내려와 너 인기 없어서 지금 자민당 전체 지지율 떨어지게 되네 다시 조기 청선하게 중요한 해산하고 내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거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딱히 뭐니 일은 없었어 일은 없었는데 인기 떨어져가고 뭔가 별로다 그럼 그냥 나가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중위원을 해산시킨 건 아닙니다 중위원을 해산시킨 건 아니지만 이 양반이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총리하다가 행당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되고 이 사람이 중위원을 해산시켜요 그래서 기시다가 지금 보면은 두 번 해먹어요 1차 기시다가 2021년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밖에 안 돼 그 다음 2차 총리가 됩니다 그럼 기시다는 지금 총리를 두 번 한 거예요 하나는 한 달만 하고 하나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민당이 많이도 해먹고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많이 또 이해하게 되네요 그죠? 앞서 요 근래 제가 방송했던 여러 편들 일본과 관련된 편들을 종합해보면은 일본의 자민당이 당선이 안 되려면 일본의 자민당이 당선이 안 되고 평화법 개헌이 좀 가능성이 줄어들려면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 거야 지금 상황에서 자민당이 개똥 쌌을 때 작은 거 터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베 사악빌이 터졌을 때 별일 없었잖아요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 터져줘야 돼 그런 게 터져줘야 일본의 자민당의 지지율이 개박살납니다 그리고 중위원 해산 타이밍을 놓쳤을 때 아베 총리가 2017년 2월에 사악빌이가 터졌어요 근데 9월에 가서 중위원을 해산합니다 그 몇 달은 버틴 거야 아베도 근데 더 버티면은 괜히 더 얘기만 더 나오고 그럴 거 같으니까 이제 해산을 한 거거든요 이 해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얘기가 일파만파 터져요 이런 식으로 여론의 대처를 잘못했을 때 그러면은 중위원 해산을 안 하고 임기 4년 다 채우면 그 다음 선거에서 개박살날 수도 있죠 지금 일본에서 자민당이 아닌 다른 야당들은요 자민당에 비해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이 뽑히는 것도 왜 뽑힌다 그랬어요? 2009년에 자민당이 개박살나고 민주당이 당선되었을 때 투표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근데 2012년에 민주당을 뽑던 사람들 2천 명이 날아갑니다 뭐라 그랬어? 자민당이 미워서 너네를 뽑아주는 거지 니네가 좋아서 뽑아주는 건 아니야 자민당을 뽑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투표장에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자민당 아닌 정당 뽑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머릿수가 근데 자민당이 개똥을 싸야만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올라가면서 자민당이 아닌 정당들이 집권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일본의 총선, 일본의 개헌, 일본 정치꾼들의 정치적인 공학적인 전략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 일본의 평화원법부터 야스쿠니 신사, 게다가 일본의 자민당의 역사, 일본의 정치꾼들의 전략, 일본의 정치 문화 여러 가지들을 정말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편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일본에 대한 오해가 풀리거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너무나 오해가 많아요 왜냐면 언론들이 기사 팔아먹기 위해서 이상한 기사들을 쓴다거나 왜곡을 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언론 기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정보도 그런 정보가 많고 가짜뉴스도 많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만큼 나쁜 거를 덜 나쁘게 인식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문제가 있고 일본에게 어떤 비판받아야 될 게 있다면 제대로 그걸 알고서 비판을 해야지 무슨 극우정당이 있어서 안 되니 자민당이 뭐가 극우정당이냐는 거야 자민당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정치인들 중에 있겠지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저번에 평화원법 편에서도 말했지만 일본 자민당 안에서도 평화원법 개정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런 오해를 푸는 걸 목적을 갖고 이번 일본 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재미있는 주제로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캠페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Luciano ink